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1장에서 12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길로안 야베스 기부와 배색 길갈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길로안 야베스 사람들 암모네 나하스 사울 사무엘입니다 오늘은 길로안 야베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길로안 야베스는 길로안의 건조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길로안 야베스는 요단 동편 길로안 땅의 주요 성읍입니다 문화세판 지파에게 분배된 땅으로 뱃산에서 남동쪽 약 15km 지점에 있습니다 야베스는 건조한 땅이라는 뜻인데 이곳은 이름의 뜻과 달리 역설적으로 좋은 목초가 많이 자라는 넓은 평원 지역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암몬이 길로안 야베스를 쳐들어옵니다 암몬이 길로안 땅을 침략한 것은 벌써 두 번째입니다 처음 침략한 것은 사사시대였는데 그때는 입다가 사사로 나서서 암몬을 물리치고 길로안 땅을 구했습니다 암몬이 사사시대에 길로안을 침략했던 이유는 당시 암몬 왕이 요단 동편 땅에 대한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암몬 왕은 보세 때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서 빼앗은 요단 동편의 길로안 야베스가 원래 자기네 땅이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직후 암몬이 길로안 야베스를 또다시 침략해 온 것입니다 암몬의 길로안 야베스 침략은 사울이 왕이 되고 처음 맞는 전쟁이자 국가위기였습니다 길로안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이 요구하는 어떤 조공이라도 바치겠다는 항복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암몬에게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암몬은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라며 어떤 자비도 없이 무차별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야베스 장로들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자기들의 형편을 알리는 전가를 보내 급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11장 사절의 소절입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부하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합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비뽑기를 통해 왕이 되었음에도 전처럼 계속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초기에 말만 왕이었지 왕궁도 신화도 없는 왕이었습니다 암몬의 길라한 야베스 침략 소식을 들은 사울은 곧바로 자신이 몰고 있던 소를 잡아 각을 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내면서 이 싸움에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길라한 야베스를 구하기 위한 사울의 구원은 바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였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단결을 끌어내 33만 명의 군사를 모이게 했습니다 사울이 배색해서 그들의 수를 세워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오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여 모든 지파를 한 마음으로 묶어낸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사울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게 되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에서 강력한 권력을 소유한 왕이 됩니다 길라한 야베스를 암몬으로부터 구한 일로 인해 사울은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공식 취임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길갈은 가난 정복전쟁을 앞두고 여호와 만나 세대들이 12개의 돌로 요단강을 걷는 표징으로 삼았던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례를 행하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사무엘이 매년 그의 집인 라마에서 출발해 베델로 그리고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성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 길갈에서 사울은 왕으로 취임을 하고 사무엘은 사사에서 공식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고별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공개대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먼저 사울 왕의 주기를 축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이 제사장 나라의 지도자로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공적주의를 이용해 소 한 마리나 나귀 한 마리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발언합니다 또한 제사장 나라의 지도자로서 공명정대했음을 증언합니다 사무엘은 고별사에서 지난 500년 제사장 나라의 약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세워주셨지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해야 하며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받게 될 처벌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해 줍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애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무엘은 우레와 비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 요구의 잘못을 다시 한번 제어 확인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들에게 당부하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은 끝까지 제사장 나라를 가르치고 기도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고 더는 죄를 짓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며 고별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무엘의 고별사를 기점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왕정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말씀 사무엘상 13장에서 14장까지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믹마스, 베델산, 기부아, 개바, 길갈, 수알, 베토론, 수보임, 미그론, 베다웬, 아야론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분은 사울, 사무엘, 요나단,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입니다 오늘은 블레셋과 믹마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목숨을 걸고 국가를 구한 전쟁 영웅들이 왕이 되는 경우가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비뽑기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은 어떤 공도 없이 왕이 되었기에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입니다 어떤 불량별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를 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러나 길라앗 야베스를 구하기 위한 안몽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사울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인정받고 왕의 면모까지 갖추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의 측근들이 그동안 제비뽑기를 통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빌미로 사울을 멸시했던 자들을 죽이자고 말합니다 이때 사울은 이 상황을 겸손하고 지혜롭게 잘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가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블레셋은 외국인 나그네 이주자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은 도시국가 연합체로 구성된 나라이며 가나안 서남 해안지대에 있습니다 블레셋의 주요 5개의 도시국가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가드입니다 가사와 아스돗의 우상은 다군이며 아스글론의 우상은 아스다롯 그리고 에그론은 바할세북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철기 문명을 도입해 철기 무기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사사시대 때에는 사사삼갈과 삼손이 맞섰고 엘리 제사장 때에는 블레셋에게 언약괴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사우랑 때에는 블레셋의 이스라엘을 침략해 승리를 거두었으나 이후 다윗 때에 정복되어 오히려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뉘자 또다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 후 바벨론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합니다 블레셋은 현재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로 존재하며 여전히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의 후예들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의 이스라엘과 전쟁을 앞두고 진을 쳤던 곳인 믹마스는 숨겨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믹마스는 예루살렘 북동쪽 13km 지점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해발 약 600m의 공원 도시이며 계곡과 험준한 고개로 연결된 군사 요충기였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3천명의 왕 직속 근위들을 편성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 중 2천명은 베냐민 지파 성읍인 믹마스와 베델산에 배치하고 천명은 요나단의 근위대로 사울의 고향인 기부하에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울 정권의 핵심 군사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의 군사들을 보니 그 군사력이 자그만치 병거 3만과 마병 6천명이었고 군사는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 떨며 요단 동편으로 도망하고 겨우 600명 가량만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 빠진 사울은 일단 제사를 드리려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정해진 기한에 오지 않자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 사무엘이 드려야 할 번제와 화목제를 자신이 직접 짐례합니다 이는 제사장 나라의 제사 제도에 대한 명백한 사울의 범죄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기보다는 단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세 가지 방법은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여와의 이름을 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제사의 이 제사장 집내법을 폼했던 것입니다 뒤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울에게 잘못을 추궁하자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부득이 했다라는 이유로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워지려는 만큼 하나님과는 멀어졌으며 사무엘의 큰 책망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출전했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무기든자와 함께 둘이 힘과 용기를 합하여 블레셋의 전쟁터로 과감하게 나아갔습니다 칼과 창으로는 철기문명의 블레셋에게 질 수밖에 없지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으로 그들은 전쟁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자는 험한 바위가 있는 협곡 개바에서 출발해 약 1.5km 떨어진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던 믹마스로 잠입해 들어가 블레셋과 싸워 20명가량을 죽이고 승리합니다 이로써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게 됩니다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든자가 용감하게 나가 싸우자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서 떨며 그들 사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는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러자 도망갔던 백성들도 다시 합류하여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베다 웬을 거쳐 아이알론까지 도망했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추격하여 승리합니다 믹마스에서 아이알론까지 약 30km 정도를 추격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 모합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아말렉 등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과 싸워 승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에서 16장까지 등장하는 성경질이 즉 공간은 그리고 등장인물은 사무엘 아말렉 왕 아각 사울 이세와 아들들 다윗입니다 오늘은 아말렉과 베들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말렉은 골짜기에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말렉의 후손들인 아말렉 족속은 약탈을 일삼던 유목민들로 가나한 남쪽의 사막지대 네계부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주로 우기에는 가나한 남쪽이나 시네반도 저지대에 거주하다가 건기가 되면 목초지가 발달한 고원지대로 이동하며 살아갔으며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대엘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약자들을 공격해 약탈하며 괴롭혔던 족속입니다 그 때문에 아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족속의 일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약속의 땅 가나 안에 들어가 평안해지면 반드시 그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신지 500여 년이 지나고 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죽여한 후 이스라엘은 매우 강대해졌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고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망울의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의양과 낙타와 낙위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함으로써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 처벌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 21만 명을 이끌고 나가 아말렉과 싸워 크게 이깁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권력을 유지하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온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 후 사울이 행한 전쟁 처리 방식을 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느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밤을 여호와께 부러지지니라 그런데 정작 사울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무엘에게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사울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때부터 내 백성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져갔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을 실망시킨 사울의 잘못은 첫째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둘째 자신의 죄를 시인하기는 하지만 회개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만 두려워합니다 셋째 아말렉 전쟁 후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넷째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다섯째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에도 진정한 회개 대신 위기 상황만 보면 하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 대한 단계적인 왕위 폐지를 끝내 결정하십니다 아말렉 왕 아각은 사무엘이 처형합니다 그리고 라마로 돌아온 사무엘이 큰 슬픔에 빠집니다 그것은 시대를 향한 근심이요 사울을 향한 슬픔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예상하였으니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렘 사람 이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대답이 심상치 않습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 말은 사울과 사무엘이 서로 돌아섰기에 사울은 국가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사무엘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여차하면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고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러자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사무엘이 베들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베들렘 성업 장로들이 사무엘을 맞이하는데 겉으로는 반가워하면서도 그들의 떨리는 속내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떤 이유는 사울의 무서운 공안정치와 사울의 권력 사유화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스승 사무엘이라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권력자로 이미 변해 있음을 베들렘 성업 장로들이 눈치챘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이 때문에 베들렘 가기를 주저했던 것입니다 베들렘은 떡 혹은 빵집이라는 뜻이며 에브랏 에브라다 유다 베들렘 베들렘 에브라다 등으로 불립니다 베들렘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약 8km 지점 해발 약 600m에 고지되어 있습니다 베들렘은 토지가 비옥하여 서남쪽 약 3km 지점에는 과수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베들렘 2세의 집에서 역사적인 일이 시작됩니다 이미 사울에게서 실패를 맛본 사무엘이지만 2세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는 크게 만족합니다 엘리압에 이어 2세의 7명의 아들들을 다 만나본 사무엘이 2세에게 다른 아들이 더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때야 2세가 부랴부랴 그 중요한 잔치를 잠시 멈춘 후 막내 다윗을 데려옵니다 다윗은 양을 치고 있다가 갑자기 잔치에 불려왔고 그 잔치 자리에서 사무엘로부터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 일은 다윗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랜 준비 끝에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에서 18장까지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소고, 에베스 담밈, 엘라 골짜기, 베들레헴, 가이, 사아라임, 가드, 에그론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골리앗, 이세세의 아들, 사울, 아브넬, 연하단, 메랍, 미갈입니다 오늘은 엘라 골짜기와 블레셋당 가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000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싸움은 아마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진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엘라 골짜기입니다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40일째 대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엘라는 상수리나무라는 뜻입니다 엘라 골짜기는 블레셋 해안을 향하는 베들렘 서남쪽 약 24km 지점의 골짜기로 여름을 제외하고는 항상 물이 흐르는 골짜기였기에 전투는 건기인 여름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 40일 동안이나 아무 대책 없이 엘라 골짜기에서 두려움만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에는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망가는 자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자 타급해진 사울은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고 왕의 상금을 줄 것이며 왕의 사위까지 삼겠다고 내걸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왕의 사위 자리는 탐났지만 목숨은 아깝기에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벼라는 가운데 엘라 골짜기의 두려움은 40일 만에 온 이스라엘로 퍼지게 됩니다 이때 베들레의 목동으로 청소년 시절을 보내며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 곰과 사자와 맞섰던 타윗이 나서게 됩니다 타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향해 맞선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타윗이 맞서 싸운 골리앗은 블레셋 가드 출신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가드는 포도즙 틀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의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과 함께 가드는 주요 도시국가이며 가사 동북쪽 약 39km 지점에 있습니다 가드는 엘리세 사장 때 블레셋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옮긴 도시 가운데 하나로 독종의 재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가드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고향으로 거인 안악 자손들이 살던 곳입니다 골리앗의 갑옷과 무기를 노베 제사장 아이멜렉이 보관하다가 타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취했고 타윗은 후에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어탁하기도 했습니다 타윗은 수천수만 번을 반복하여 돌렸던 물매 솜씨로 그동안은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고 이제 나라도 지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입니다 타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암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엘라 골짜기는 물이 흐르는 곳이어서 타윗이 무기로 쓴 물매를 구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타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이므로 골리앗을 삼천년 동안이나 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타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이스라엘은 도망하는 블레셋을 추격하며 블레셋의 주요 도시 에그론까지 공격하여 승리를 거둡니다 3일상 17장 52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타윗이 골리앗을 이기자 누구보다 요나단이 놀랍니다 요나단은 타윗의 물매 솜씨에도 놀랍지만 타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은 여우와께 속하였다 이 한마디로 타윗과 요나단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용기로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긴 타윗을 보고 요나단이 먼저 타윗에게 언양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죽는 순간까지 그 약속을 지킵니다 요나단이 타윗에게 언약의 증표로 준 거독과 군복할 활은 왕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독과 생명을 위탁하는 표현으로 자신의 군장일체를 준 것입니다 타윗 또한 요나단에 대한 언약을 끝까지 지킵니다 타윗은 요나단이 죽은 이후 몸이 불편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 그를 평생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합니다 요나단에 대한 사랑으로 무비보셋을 끝까지 책임진 것입니다 한편 엘라골짜기 40일의 두려움이 천천만만로 귀결됩니다 이 노래를 듣자마자 사울은 타윗을 정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천천 타윗 만만 노래는 사울과 타윗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였기에 사울은 타윗을 왕권 경쟁자로 주목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사울은 이미 사무엘에게 자신의 왕위 폐지 선언을 들었었기에 타윗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울은 타윗이 수금을 탈 때 직접 창을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타윗은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가를 이용해 타윗에 대한 차도살이를 계획합니다 타윗에게 왕의 사유가 되는 조건으로 전쟁 때도 아닌 평상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 들어가 적의 포피 백개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이는 블레셋을 통해 타윗을 죽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타윗은 블레셋의 손에 죽지도 않았을 뿐더러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200개나 가져다가 사울에게 바칩니다 사울의 차도살인 계획은 결국 수포가 되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해 타윗은 왕의 사유가 되어 사울의 권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권력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3회 1상 19장과 10편 59편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기보와 라마 라마나요 세구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타윗 사울 연하단 미갈 사무엘입니다 오늘은 라마나요과 세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노련한 정치인으로 블레셋을 이용해 위연을 가장한 타윗 죽이기 즉 차도살이를 실행합니다 그것도 자기 두 딸과 블레셋을 묶어 계략을 세워 명령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오직 왕의 자리를 가진 자만이 가능합니다 맞딸 메랍을 놓고 꾸몄던 계획이 어긋난 후에 사울은 작은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또다시 일부 신화를 비밀리에 불러 다윗에 대한 차도살인 계획을 세웁니다 이는 딸의 사랑도 다윗의 충성심도 전혀 중요하지 않은 참으로 부패한 권력자의 위선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 모든 계획이 다윗의 용감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두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에 대한 살해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합니다 3회 1상 19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연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이 그동안은 속내를 감추고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임계점을 넘자 더는 못 참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공포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를 듣고 연하단이 우선 서둘러 다윗을 피신시켜놓고 아버지 사울을 설득하여 그 마음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연하단의 말을 듣고 잠시나마 그의 뜻을 접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불레색과 싸움에서 또 승리하자 사울은 다윗을 직접 죽이려 합니다 사울이 지난번처럼 다윗에게 단창을 던진 것입니다 다윗이 일단 사울을 피해 집으로 돌아오지만 더 큰 위험이 다가오자 아내 미간의 도움으로 집을 벗어나 도피합니다 다윗은 숨 쉴 틈도 없이 왜 도망해야 하는지 따져볼 겨를도 없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피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이때 지은 다윗의 시편이 바로 시편 59편입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건지시고 높이 드소서 구원하소서 살펴주소서 위하여 일어나소서 시편 앞부분에 나오는 짙은 호소는 다윗의 다급한 호흡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59편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활란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죽게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 정권의 어두운 시대 흐름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낼 수 있었던 다윗의 힘이 그의 신앙 고백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다급한 순간에 그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오직 사무엘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나요스는 거주지 주거라는 뜻이며 기숙사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라마 나요스는 예루살렘 북쪽 13km 지점의 라마 지방에 속한 성읍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곳에 선지자 무리가 있었다는 것과 사무엘이 수령으로 활동한 것을 볼 때 사무엘이 그의 제자들을 키운 선지 학교가 있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도망하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세 차리나 전령을 보냈지만 실패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직접 라마로 내려가다가 라마 인근 세구의 큰 우물에서 다윗과 사무엘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구는 망대라는 뜻이며 기부하와 라마 사이에 있던 성읍입니다 사무엘상 19장 22절입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은 세구에서부터 라마 나요스까지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울이 옷을 벗고 예언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그 사이에 다윗은 라마 나요스에서 또다시 도망길에 오릅니다 오늘의 말씀 3회 일상 20장에서 21장 그리고 10편 34편에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라마 나요스 에셀바위 기부하 높 가드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요나단 사울 작은아이 아이멜렉 도액 아기스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처럼 중요한 날인 초하루에 대해 살펴보면서 에셀바위와 노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초하루는 세달의 첫날을 의미하는데 개역 한글판에서는 초하루를 월사고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처럼 중요한 날이며 제사를 드리는 날로 매달 초하루 가운데 7월 초하루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민숙이 28장 11절에서 15절에 초하루 제사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스라엘에서는 가족들이 초하루를 지키며 함께 식사했고 3회일상 20장에 나오는 초하루는 왕실의 공식 식사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3회일상 20장 5절입니다 다위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이스라엘은 저녁이 그날의 시작이므로 초하루 식사는 전날 저녁 식사와 초하루 당일 저녁 식사 이렇게 두 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3회일상 20장에 나오는 초하루 식사는 초하루 전날부터 초하루가 끝나는 저녁 식사까지 가족이 모임으로 다위시 요나단을 통해 사울왕의 마음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라마 나이옷의 예언사건으로 행여나 사울왕이 마음을 돌리지 않았을까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회일상 20장 18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위시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모르실 것이라 그런데 초하루 식사를 통해서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결심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요나단 마저도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다윗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윗에게 도망길을 제안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멀리 보내며 둘은 에셀 바위 곁에서 다시 그들의 언약을 재차 확인합니다 3회일상 20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아이가 감해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은 울며 헤어지고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의 도망자의 삶은 사울이 죽는 날까지 10여 년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확인한 곳이 바로 에셀 바위입니다 에셀 바위는 출발의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셀 바위의 위치는 불분명하여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헤어져 도피길에 오르게 된 다윗은 아이멜렉의 제사장들의 성읍인 높당에 도착하게 됩니다 급한 도피길이었으니 무기는커녕 변변한 먹을거리조차 챙기지 못한 다윗은 제사장 아이멜렉으로부터 골리아세 칼과 떡 조금을 얻게 됩니다 높은 높은 장소 산당이라는 뜻입니다 높의 정확한 위치는 분명하지 않지만 예루살렘이 보이는 근처였을 것이며 대략 예루살렘 북동쪽 약 3-4km 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높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며 블레셋 침략으로 신로가 파괴되었을 때 성막이 이곳으로 옮겨온 듯합니다 그래서 이곳 높에 애복과 진설병이 있고 골리아세 칼도 보관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높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잠시 들렀던 곳인데 도망자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얼마 후에 제사장 아이멜렉을 비롯해 85명의 제사장이 사울에 의해 처형됩니다 한편 제사장 아이멜렉을 통해 음식과 골리아세 칼을 가지게 된 다윗은 위험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적진 블레셋 땅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가드는 블레셋 5개의 도시국가 중 하나로 골리아세 고향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드까지 들어간 이유는 우선 도액을 비롯한 사울의 추종자들에게 체포될 것이 두렵기 때문이고 가드는 지역적으로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곳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을 벗어난 남의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지만 아기스의 신하들이 골리아스를 죽인 다윗을 알아보고 아기스에게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를 알립니다 다윗이 단순한 정치인이 아닌 그들의 영웅 골리아스를 죽인 이스라엘의 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다윗이 그 분위기를 간파합니다 여차하면 죽을 위기였던 것입니다 살기 위해 망명에 들어간 적진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울의 칼끝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 미친 척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놀라운 정무적 판단이었습니다 왕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명예 때문에라도 미친 자를 베는데 자기 칼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이 그 순간 판단하고 숭붓을 띄운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겨우 목숨을 건져 블레셋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비참한 상황에서도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너희는 요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요하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피파여 줄일지라도 요하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힘있는 젊은 사자가 사냥에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혹 그런 일이 만에 하나 있을지라도 오직 요하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합니다 10편 34편은 이렇게 다윗이 아비멜렉 즉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노부로 그리고 블레셋의 가드로 사람들에게 의지하며 피할 길을 찾았으나 진정 의지해야 할 뿐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심을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3회 일상 22장과 10편 52편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아둘람 굴 모압 미스베 헤렛 수풀 기부와 노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과 400명의 다윗 세력 갓 도액 아이멜렉 노베 제사장들 아비아달입니다 오늘은 아둘람과 헤렛 수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다시 자존감을 회복한 다윗은 블레셋에서 도망 나와 자기 고향 인근 아둘람 굴로 돌아가 피합니다 아둘람은 은신처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아둘람은 블레셋의 가드와 베들렘 사이에 있는 성업으로 베들렘 남서쪽 약 20km 가드 남동쪽 약 14km 지점에 있습니다 아둘람은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의 친구 히라가 이곳 출신으로 성경에 처음 등장했고 가나안 정복 후 유다지파의 성업이 되었으나 석회암 동굴이 많은 지역으로 사울 당시에는 관리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이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땅을 방비하는 성업을 건축할 때 아둘람도 방비하여 요새화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도망자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시간이었고 다윗에게는 권력의 공공성을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 즉 다윗의 가족들과 환란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 다윗에게 모여든 400여 명은 사울의 권력 사유화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살 수 없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환란당한 자는 사울의 포악한 정치로 인해 고통당하게 된 사울의 정치적 정적들이었습니다 빚진 자는 사울의 그릇된 경제정책으로 경제공동체 복원 시스템이 붕괴하여 이로 인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는 사울의 잘못된 왕정체제의 비통함을 느끼는 자들 그리고 억울함을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다윗의 상황이나 형편은 자기 한 몸 돌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들을 거두지 않으면 그들은 모두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둘람에서 400여 명을 귀합한 다윗은 사울을 피해 이번에는 이스라엘 동쪽 모합으로 피신합니다 모합 왕에게 부모를 의탁하기 위해 찾은 곳이 모합의 미스베였습니다 그곳의 위치는 분명치 않습니다 다윗은 모합에 공식적으로 정치적 망명을 요청합니다 사메일상 22장 3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합 미스베로 가서 모합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정하나이다 다행히 모합이 다윗의 망명을 받아줌으로 다윗과 그의 일행은 모합에서 안정을 취하고 안식초도 얻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이 망명지로 모합을 선택한 이유는 모합 땅이 루스의 고향으로 다윗의 외가인 가닥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처럼 모합도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했다가 큰 위기를 겪은 적이 있기에 일단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는 이라는 단서를 달고 신중하게 행하며 자기 부모의 안의를 모합 왕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계획과 달랐습니다 모합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3회의상 22장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렌수풀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연단시켜 정금같이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로 돌아와 사울의 권력의 사유화가 국민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 다윗에게 온몸으로 경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윗은 위험천만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헤렌수풀에 이릅니다 헤렌수풀은 덤불, 수풀이라는 뜻입니다 헤렌수풀은 유다 남부 지역으로 헤브론 산맥 등성에 있어 수풀이 우거져 은신초로 적합했습니다 헤렌수풀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헤브론에서 약 10km 떨어진 그일라 인근의 카라스마을로 추정됩니다 다윗이 유다로 돌아오자 곧바로 그 정보가 사울에게 보고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슬아들과 베냐민지파 사람들을 긴급 소집합니다 이제 다윗 개인이 아닌 다윗이 이끄는 반체제 세력으로 위험수위를 높여 규정하고 사울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속한 베냐민지파 중심으로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3일상 2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부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 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사울의 기부와 연설은 지파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베냐민지파가 가지게 된 기득권을 결코 다윗과 유다지파에게 빼앗기지 말자고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전 모세 여우수와 사무엘의 연설과는 너무나 다른 참으로 안타까운 연설입니다 바로 그 즈음에 기회주의자 에돔사람 도액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과 베냐민지파 사람들에게 자신의 편에 서서 충성을 보이라고 질책하자 에돔사람 도액이 그 기회를 틈타서 다윗을 밀고하며 사울에게 자신의 충정을 보이려 한 것입니다 사울왕은 에돔사람 도액에게 제사장 처형을 명령합니다 도액이 이 기회를 놓칠세라 노베 제사장 85명과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까지 그들의 가축들까지 다 죽입니다 이제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다윗 세력을 돕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그 집안과 그 마을 전체를 묶어 척살하겠다는 것을 온 나라에 공포한 것입니다 이때 노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비아다리 다윗에게 피신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다 잡으며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바로 10편 52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오늘의 말씀 3회 1상 23장에서 24장 그리고 10편 57편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그일라, 십광야, 마온 황무지, 셀라, 하마느곳, 엔게디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아비아달, 사울입니다 오늘은 그일라와 엔게디를 살펴보겠습니다 요단 동편 모하베 요세에서 지내던 다윗이 선지자 갓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다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즈음에 블레셋 접경지대에 있는 요다 지파의 한 성읍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린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러 가자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난색을 보입니다 3회 1상 23장 3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이까 한지라 그일라는 요세라는 뜻이며 헤브론 북서쪽 13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던 아둘람에서 남쪽으로 약 5km 헤레스플에서 북쪽으로 약 9km 떨어진 지점으로 추정됩니다 그일라는 유다 지파의 땅으로 블레셋과의 접경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일라는 추수하는 기간이면 블레셋의 침략을 자주 받았습니다 당시 유다 지파는 다윗 때문에 사울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측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일라를 구할 결심을 하고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다윗이 용기를 냅니다 결국 블레셋과 싸워 그일라를 구하는데 그 후 이어지는 이야기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윗 덕분에 목숨을 건진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고마움을 표하지도 않고 도리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된 안타까운 이유는 그일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베 제사장 85명이 한꺼번에 죽은 일로 인해 사울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일라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하자 사울은 즉시 군인들을 모으고 직접 지휘해 다윗 일행을 잡기 위해 출장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급습을 예측한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께 사울이 내려오는 여부와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 여부를 묻고 재빨리 그곳에서 빠져나갑니다 그 사이에 다윗과 함께한 이들이 400여 명에서 600여 명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일라 사람의 밀고 사건 이후에도 다윗이 이스라엘 내에 숨어 들어가는 것은 어디든지 그곳이 구리든지 숲이든지 황무지든지 다윗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곧바로 사울에게 다윗의 숨은 곳을 밀고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사울이 노베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죽인 효과였습니다 이는 다윗이 골리아스를 이겨 전국에 사울 천천 다윗 만만 노래가 울려 퍼졌던 것처럼 사울은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죽여 다윗 밀고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일라에서 도망나온 다윗 일행이 이번에는 쉽광야로 숨어 들어갑니다 이 정보를 알게 된 요나단이 몰래 다윗을 찾아와 마지막으로 둘이 만납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 격려를 받고 쫓기는 중에 잠시나마 큰 위로를 얻습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위로와 격려의 말입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우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십광야로 도망하자 사울은 다윗 일행 600명을 잡기 위해 3천여 명이나 되는 특수부대 요원들을 데리고 체포 작전에 나섭니다 사울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다윗이 그만큼 유능하고 사울 권력을 위협할 만한 인물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3천 명의 특수부대 요원들을 자신이 직접 이끌었을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보면 즉시 밀고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공안정치로 온 나라를 벌벌 떨게 했던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처럼 십사람들도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합니다 십은 그일라처럼 유다지파의 한 성읍으로 갈멜 부근에 있는 성입니다 십은 사울이 있던 기부하에서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도 십사람들은 그곳까지 다윗을 밀고하러 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지파인 유다지파의 땅 그일라와 십광야에서도 밀고를 당했습니다 완벽한 수색 보고로 사울과 그의 특수부대원 3천 명은 마온 황무지까지 찾아가 다윗 일행을 포위합니다 다윗 일행은 곧 잡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다윗 일행이 거의 잡히기 직전 다행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공격에 맞서 싸우러 가기 위해 다윗 수색 작전을 그때야 포기하고 전쟁터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도우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후 엔게디 요새에 숨어드는데 얼마 후 다윗은 또다시 사울에게 쫓기게 됩니다 3회 일상 24장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셔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던이다 엔게디는 새끼염소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엔게디는 엔게디 요새, 엔게디 광야, 하사손 다말 등으로도 불립니다 엔게디는 헤브론 동쪽 약 24km 오아시스 지대에 있는 서금으로 서해 중간지점 서해안에 있습니다 엔게디는 큰 바위들이 있는 산악지대와 깊은 협곡이 있고 사회적으로는 절벽과 동굴들이 있어 은신처로 적합한 곳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는 곳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처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곳에 다윗과 600명이 숨어 있었고 사울은 3천명의 특수부대를 직접 이끌고 또다시 다윗 일행을 추격했습니다 다윗 일행을 추격하던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속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의 심장이 거의 멎는 듯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의 개인적인 분리를 위해 따르는 사람도 하나 없이 혼자 그 굴속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제 오히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졸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울을 죽이면 다윗은 자신을 휘감고 있는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목이 아닌 사울의 거독자람만 가만히 베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마저도 곧바로 후회합니다 다윗은 제사장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기름 부으신 사울을 끝까지 존중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의 지인씨가 10편 57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피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한편 그렇게 사울을 살려보낸 다윗이 이때 처음으로 사울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놀랍게도 사울과 다윗의 대립은 엥게리 광야에서 이 대화로 전세가 역전됩니다 먼저 다윗이 사울에게 내 주 왕이여 그리고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호소합니다 내 주 왕이여는 다윗이 천부장인 군대 장관이자 왕의 신하로서 사울 왕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여는 다윗이 친숙한 표현으로 사울의 마음에 호소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같은 호칭으로 사울을 부르며 자신이 사울을 살려주었으며 앞으로도 사울을 결코 죽일 생각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후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당부하고 기부하러 돌아갑니다 다윗은 사울의 권력 사유화를 보며 반면 교사로 삼아 자신은 제사장 나라의 권력 공공성을 지킬 것을 각오하고 결심합니다 그 놀라운 꿈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3회 일상 25장에서 26장 그리고 10편 54편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라마, 바란광야, 마운, 갈멜, 하길라산, 10광야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나발, 아비가엘, 아히노암, 미갈, 사울, 아브넬, 아비세입니다 오늘은 갈멜 그리고 하길라산과 10광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 10여 년간의 길고 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백성들의 밀고로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울의 공안정치와 다윗에 대한 마타도어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의 흑색 선전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도망 나온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가 바로 나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에 대한 평가가 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도망하는 중에도 그일라 성업을 블레셀스로부터 구출하고 나발의 양떼를 돌보는데 손을 보태는 등의 일을 바라보면서 일반 백성들이 다윗에 대한 오해를 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평가는 나발 사건을 통해 도망자 다윗으로 보는 나발의 유형과 그 반대로 보는 아비가일의 유형으로 양분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목민들에게 양털을 깎는 날은 수수대와 같은 날로 수확의 날이자 축제의 날입니다 특히 양 3천마리와 염소 천마리를 소유한 부자 나발의 경우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나발은 수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베풀 정도의 부자였습니다 사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화가 난 다윗을 만나기 위해 당장 집에서 준비한 음식의 규모만 보아도 대단합니다 3회 1상 25장 18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와 양 5마리와 볶음국식 5스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다윗이 소년들을 통해 나발에게 양식을 구한 이유는 그동안 다윗이 나발의 양떼들 곧 그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완벽히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발은 자신의 양떼들을 돌봐주고 재산을 증식해준 다윗에게 응당 대가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감사의 대가는커녕 오히려 다윗을 모욕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나발은 골리아스를 물리친 다윗 왕의 사위이자 군대 장관인 다윗 그리고 그동안 자신의 재산을 지켜준 다윗 일행을 완벽하게 무시했습니다 나발이 다윗에게 그렇게 한 이유는 갈멜 지역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갈멜은 마원에서 살던 나발의 생업이 있던 곳으로 풍요로운 지역이자 사울의 기념비가 있는 곳으로 나발은 갈멜에서 양털을 깎았습니다 부자였던 나발은 아마도 그 지역의 유리였을 것입니다 갈멜은 동산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갈멜은 헤브론에서 남동쪽으로 약 13km, 마원 북쪽으로 약 2km 지점에 있으며 유다지파의 오래된 성업입니다 여기에서 갈멜은 이후 엘리야 선지자가 바할 선지자와 대결했던 갈멜산과는 다른 곳입니다 나발은 사울에게 충성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다윗에게 진 신세는 기억하지 않고 도망자 신분의 다윗을 초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발은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나그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지 않는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로 인해 분노하며 나발을 응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한 나발의 아내 아비가엘로 말미암아 다윗이 큰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도망자 다윗에게는 나발처럼 사울 편에 서서 적대하는 세력도 있었지만 아비가엘처럼 사울의 흑색 선전에 넘어가지 않는 백성들도 당시에 상당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가엘은 지금 당장은 사울의 철권 통치가 기승을 부리지만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니 나발을 죽임으로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발목을 잡힐지도 모를 오점 따위는 남기지 말라고 충안을 합니다 그러자 아비가엘의 말을 듣고 다윗이 그녀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나발은 죽고 아비가엘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나발 사건 이후 다윗은 600명과 함께 하길라 산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백성들의 밀고로 인해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당하게 됩니다 3회 일상 2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십사람이 기부해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이때 다윗이 십광야에서 위기 상황을 겪었은 비탄시가 시편 54편입니다 하길라 산에 하길라는 건조한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십광야의 십은 녹다 흐르다 라는 뜻입니다 십성읍은 십광야 인근의 유다지파 성읍으로 헤브론 남동쪽 약 6km 지점에 있습니다 십성읍은 이후 로보암이 남유다를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할 때 이곳도 포함됩니다 십성읍은 오늘날의 텔지프로 추정됩니다 십성읍의 십광야는 높은 초원지대로 근처 광야들을 내려다볼 수 있고 몸을 숨기기에도 적당한 곳입니다 십광야와 하길라 산은 작은 구름들이 많은 산지 지대로 지형이 험하고 석회암 동굴들이 많아 은신처로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 사울은 3천명의 특수부대와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칩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대립이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있는 사울 진영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군대 3천명을 일부러 잠들게 하신 후 다윗 한 명을 지켜보십니다 다윗은 아비세와 함께 적진에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3회 일상 26장 1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 돼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 상황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엔게디 어느 굴에서 얻은 첫 번째 기회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다윗이 사울왕의 거돗자락만 배워나왔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 일도 자책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극적인 기회입니다 첫 번째 기회를 던져버린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아는 아비세가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사울을 죽이겠다고 다윗을 선택합니다 이는 다윗이 손대지 않고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유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흥 받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다윗을 보시며 크게 기뻐하십니다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간 다윗은 사울 진영 건너편 하길라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백성들과 아부넬에게 자신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있으며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다윗에게 사과합니다 하지만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함으로 결국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고난은 흑암 속으로 내려가는 절망의 사닥다리가 아닌 하나님께 더욱 밀착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올라가는 희망의 사닥다리였습니다 오늘의 말씀 3회 1상 27장에서 31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가드, 시글락, 순엠, 길보아산, 엔돌, 아벡, 이스라엘, 샘겟, 부솔신의 패산 성벽, 길라한 야베스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과 가족 아기스, 사울, 엔돌의 신접한 여인, 블레셋 사람들, 아멀렉 사람들, 아비아달,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사울의 무기든자 길라한 야베스 주민들입니다 오늘은 시글락과 길보아산을 살펴보겠습니다 8년 전 다윗의 첫 번째 블레셋 망명은 급한 상황에 어떤 대책도 없이 혼자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그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미친 척하고 간신히 살아서 도망나온 잠깐의 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도피 생활 8년 만에 자신의 세력도 이끌게 되었고 블레셋 왕과 정치적 거래까지도 가능해져 이번에는 600명의 측근과 그의 가족들까지 모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치적 망명을 받아준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신과 자신의 측근들이 블레셋 왕이 사는 곳이 아닌 블레셋의 한 성읍에 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기스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블레셋 변방의 한 성을 주면 외적으로부터 성을 보호하는 이점이 있었고 다윗으로서도 시글락은 이스라엘과 접경지대이므로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다윗의 측근 600명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블레셋의 한 지방 성읍인 시글락 성에서 1년 4개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 사이 다윗은 지도자로서 명량을 키웁니다 시글락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부엘세바 북서쪽 24km 지점에 있고 가난한 땅 분배 때 유다지파에 분배되었다가 다시 시무원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때까지도 그 땅은 정복되지 못하고 블레셋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때 1년 4개월을 머물면서 그 이후로 유다지파의 영토가 됩니다 그리고 시글락은 바벨론 포르 귀환 때에 유다 자손들이 거했던 곳들 가운데 하나로 느헤미아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다윗과 600명의 일행은 블레셋의 망명에 있는 사이 블레셋 주변의 소수민족들을 징벌합니다 이 일은 겉보기에는 블레셋의 이득을 주는 일 같았지만 실상은 그동안 이스라엘 남쪽 지역을 괴롭혔던 구슬과 기르스와 아말렉 족속을 응징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공격해 전리품을 얻어 시글락으로 가지 않고 아기스에게 가서 일부러 허위보고를 합니다 3회 1상 27장 10절입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로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겹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겹과 겐 사람의 네겹이니다 하였더라 이렇게 다윗은 허위보고를 함으로 아기스 왕이 자신을 의심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는 신임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민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블레셋의 이스라엘과 전쟁을 결정하고 다윗에게 참전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는 다윗 정치 인생에 있어 외줄타기 위기였습니다 아기스 왕의 명령에 블레셋 모든 군대는 아백에서 진을 치고 다윗은 600명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을 치고 대기합니다 블레셋 로의 망명이 결국 다윗에게 꼼짝 못할 원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오히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고 나옵니다 결국 전쟁을 앞두고 내부를 원치 않은 아기스 왕이 다윗의 참전 불가를 결정합니다 블레셋에게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을 총공격하기로 한 큰 전쟁이었기에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관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겉으로는 무척 아쉬워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하마터면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기 때문입니다 아기스 왕의 이 결정으로 다윗은 위기를 벗어났고 다시 시글락으로 귀환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시글락에서 벌어진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을 만나러 아백으로 가면서 시글락을 비운 사미를 틈타 아말렉 족속이 약탈해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시글락 성 안에 들어서니 시신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죽지 않고 모두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말렉이 노예로 팔기 위해 모두 포로로 끌어간 것입니다 그러자 지난 10여 년 동안 다윗을 따랐던 600여 명의 동지가 시글락이 약탈당하고 가족들이 끌려간 원인을 지도자 다윗에게 두며 다윗을 돌로 치료합니다 네 분의 위기였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의 애봇을 가져와 오림과 둠빔을 통해 하나님께 뜻을 여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다윗이 600명과 함께 아말렉을 치러나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너무 지쳐 더 이상 갈 수 없는 200명은 부솔 시내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과 함께 아말렉을 뒤쫓아갑니다 다행히 길에서 만난 애국 소녀를 통해 아말렉을 쫓을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얻게 됩니다 마침내 다윗과 400명은 아말렉이 있는 곳에 당도해 그들을 크게 못 줄이고 아말렉에게 끌려갔던 가족들을 모두 구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전리품까지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부의 위기까지 극복한 다윗에게 일부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설득하며 600명 모두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므로 공동체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이를 이스라엘 군대의 전래로 만듭니다 거기에 더해 다윗은 전리품 일부를 유다지파의 땅 여러 지역에 나누어 줍니다 이로써 다윗은 유다지파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전리품을 유다지파 사람들에게까지 나누어 준 것은 지난 10여 년간의 도피 생활 중에 자신과 일행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또한 자신의 존재와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의 죽음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전쟁 중 몸에 치명상을 입으면서 결국 80세의 나이의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길보아는 두글거리다, 솟아나다라는 뜻입니다 길보아산은 이스라엘 골짜기 동쪽에 있는 해발 489m의 석회암산인데 가나안 중부에 있는 전략적 군사 요충지로 이 지역에서 전투가 자주 일어납니다 길보아는 드보라와 바라기 시스라를 물리친 곳이며 기도원이 미디안을 물리친 곳이고 이후 요시아의 모기토 전투도 이 지역입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블레셋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수급은 자기 나라로 가져가 전시하고 목 없는 내구의 시신은 뱃산 성벽에 못 박아놓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전해드린 요단 동편의 길라야비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사울이 지난 40년 동안 옳지 않은 정치를 했다는 사실을 그들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래전에 입었던 은혜를 마음속 깊은 곳에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길라야비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사울과 요나단의 슬픈 장면을 덮어줍니다 오늘의 말씀 3호 열하 1장에서 2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글락, 길보아산, 헤브론, 마하나임, 기보원, 헬갓, 하수림, 암마, 베들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암말렉 소년, 길라야비스 주민들 아브넬, 이스보셋, 요압, 아비세, 아사헬입니다 다윗은 시글락을 약탈해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시글락으로 귀환한 지 3일째 되는 날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습니다 길보아 전투 상황을 알게 된 한 아말렉 청년이 한 걸음에 달려와 다윗에게 희소식이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토록 자신을 괴롭힌 정적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슬퍼하며 옷을 찢고 금식하며 애도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의 죽음에 활 노래를 지어 유다지파 사람들에게 따라 부르기까지 합니다 이 애가는 다윗의 어떠한 정치보다도 더 강경한 국민통합이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다윗이 유다지파를 기반으로 북쪽 열한지파를 끌어안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한편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사울의 죽음을 알린 아말렉 청년을 죽인 후 자신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블랜셋의 시글락성을 떠나 유다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부일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왁께 여쭈어 하르되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니까 여왁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하르되 어디로 가리니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은 친교 동맹이라는 뜻입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 약 35km, 베들렘 남서쪽 19km 지점에 있으며 해발 927m 고지대에 세워진 오래된 성읍입니다 다윗이 블랜셋의 시글락성을 떠나 유다 땅 헤브론으로 들어오자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레는 사울의 아들 이스부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열한지파를 이끕니다 그러자 다윗은 헤브론에서 두 번째 기름붐을 받고 유다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첫 번째 업무로 길러한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다윗이 유다지파의 왕이 된 후 열한지파가 속한 북쪽 이스라엘의 실권자인 아브넬과 다윗의 군대 장관인 유압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네네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부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부원에 이르고 수루와의 아들 유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부원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오 그는 못 저쪽이라 싸움의 시작은 기부원 못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힘겨루기였습니다 기부원은 산에 속해 있는 작은 산이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기부원은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9km 지점에 있으며 아이성보다 큰 성읍입니다 기부원이 큰 성읍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물 공급이 원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부원 못이라 말할 때 못은 부족한 물을 얻기 위해 설치해놓은 급수시설을 말합니다 강수량이 적은 가나안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어서 자연 못보다 인공 못이 많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못은 기부원 못, 헤브론 못, 사마리아 못, 예루살렘 못, 왕의 못, 베데스다 못, 실로암 못 등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물 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성을 지키는 데 큰 이점이 됩니다 기부원에서 발견된 바위 연못은 고대의 급수시설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기부원에서 벌어진 유다지파와 열한지파의 분쟁도 기부원 못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기부원 못을 차지하기 위해 싸움에 나섰던 청년들 24명이 모두 죽습니다 이는 아부넬의 무모한 제의와 유압의 무모한 응답이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전면전으로 커지고 결국 유다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싸움에서 패한 아부넬이 북쪽으로 돌아가는데 아사엘이 끝까지 아부넬을 죽이겠다고 추격합니다 아사엘은 아부넬이 이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기에 반드시 그를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부넬은 아사엘의 형인 남유다의 군대장관 유압에게 원한을 살 것을 두려워하여 아사엘을 죽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사엘이 자신을 쫓아오자 아사엘을 죽이고 맙니다 이 일은 요압의 마음에 원한으로 남게 되고 이후에 아부넬이 요압의 손에 죽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사건은 양쪽 진영 모두 상처를 입고 슬픔에 빠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북쪽 이스라엘 열한지파에서는 360명이 전사하고 남쪽 유다지파에서는 20명이 전사했습니다 전쟁이 마침내 끝나자 아부넬이 이끄는 북쪽 열한지파는 기부원에서 아라바, 요단, 비드론을 거쳐 마하나임으로 퇴각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이끄는 유다지파는 기부원에서 베들렘으로 가서 아사엘의 장사를 지내고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열한지파와 유다지파의 남북 분열 상태는 7년 6개월 동안이나 지속됩니다 그러나 남북으로 나뉜 이스라엘은 서로 대치는 했지만 대세는 다위세계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 하 3장에서 5장 5절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헤브론과 마하나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아부넬, 이스보셋, 요압, 무비보셋, 레갑, 바나, 이스라엘 모든 장르입니다 오늘은 열한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 다윗과 대립하며 수도로 삼았던 곳인 마하나임을 살펴보며 7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 민족통합을 이루고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게한 다윗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하나임은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죽은 후 사울의 군대장관 네레아들 아부넬이 열한지파와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7년 6개월을 버티며 다윗과 맞선 곳입니다 마하나임은 두 진영, 하나님의 군대들이라는 뜻입니다 마하나임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후 부친 지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세기 32장 2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은 처음에 갓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이후 레위지파 무라리자손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아부넬이 마하나임을 선택한 이유는 마하나임이 요단 동편에 있어 블레셋의 위협이 적고 무나세 반지파와 갓지파가 사는 지역으로 요다지파의 영향권에서 멀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부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라악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열한지파대 한지파로 나린 7년 6개월 동안 다윗 가문은 점점 더 번성하고 사울 가문은 몰락해 갔습니다 사울의 가문이 몰락해 간 이유는 아부넬과 이스보셋의 내분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부넬이 북쪽 이스라엘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아부넬이 사울의 첩과 통관한 것을 이스보셋이 문제 삼습니다 당시 이 일은 왕권을 넘보는 반역행위로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러자 아부넬이 이스보셋의 그 지적을 분의역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아부넬이 사울 가문을 무너뜨리고 다윗에게로 나라를 돌리려는 계기가 됩니다 독적 열한지파 사이에서 이러한 갈등이 있고 난 후 아부넬은 남쪽으로 내려와 다윗과 통일을 위한 비밀 회동을 합니다 두 사람은 깊은 정치적 의제들의 결말을 도출시켰으며 드디어 합의를 끌어냅니다 다윗은 아부넬과의 비밀을 회동해 2인자였던 군대장관 요합을 배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합이 이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붕괴합니다 그리고 결국 요합은 다윗 몰래 아부넬을 암살하고 맙니다 요합이 아부넬을 암살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국가통합이 되면 자신이 현재 2인자에서 아부넬 다음가는 3인자로 밀리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동생 아사엘이 과거 두 나라 간의 국지전 싸움에서 아부넬에게 죽임을 당한 일에 대한 개인적 원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합은 자신이 아부넬을 죽여도 다윗이 자신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부넬의 죽음은 다윗의 정치 인생의 또 한 번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다윗은 3일 만에 뒤집어 진실을 드러냅니다 첫째 아부넬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은 바로 요합을 저주합니다 둘째 다윗은 온 백성들과 더불어 울고 애통하며 진심으로 애도하고 자신이 직접 장례위원장이 되어 아부넬 장례를 남유다의 국장으로 치릅니다 셋째 다윗은 다시 한 번 애가를 지어 부르며 온 백성의 마음을 얻습니다 넷째 다윗은 아부넬의 장례 동안 금식하며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다섯째 결국 3일 만에 아부넬의 죽음이 다윗과 요합의 합작품이 아닌 요합의 단독 범행임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사무엘 하하 3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나라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레아들 아부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그러자 마침내 북쪽 열한지파가 다윗에게 안심하고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은 남북 통일을 이루는 토대를 놓게 됩니다 한편 다윗은 이 일을 계기로 요합과 요합 가문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요합 가문을 경계하게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한민족 두 국가가 된 이스라엘이 전쟁 없이 평화롭게 통일을 맞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기름 부음은 청소년 때 사무엘을 통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름 부음은 30세의 유다지파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은 열두지파 모두로부터였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하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신적 권위를 구여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은 제사장, 선지자, 왕 그리고 거룩한 의식에 사용되는 성물들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거룩한 기름이 관유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세 번에 걸쳐 기름 부음을 받으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3회의 하 5장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며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우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은 무력으로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강제적으로 백성들을 복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왕으로 모시겠다는 고백을 들이며 왕위에 앉은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나라 권력의 공공성으로 열두 집하 모두의 민심을 얻어 민족 통일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3회의 하 5장 6절에서 6장까지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르바임 골짜기 바알브라심 바알레유다 아비나다의 집 베레스 우사 오벳 에돔의 집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우사 아효 미갈입니다 남북 분단을 극복하고 마침내 통일 왕국이 세워지자 다윗은 수도를 옮기려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새 정치를 새 장소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여부수족이 살고 있었지만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남북의 중간 지점에 있어 국가를 경영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헤브로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고 여부수족속에게 그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자 여부수족속은 실제로는 예루살렘 성의 경계를 강화했겠지만 겉으로는 다윗을 업신여기고 어깃장 내는 소문으로 응대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실형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자 다윗은 600명의 측근과 함께 예루살렘의 숲으로 돌아가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을 빼앗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 위해 공성전을 펼치게 되면 장기전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으며 난궁불락의 천연 요새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의 방식으로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이때 요압이 앞장서서 나감으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다윗이 유다지파의 왕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던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 지역의 중심에 있어서 행정의 효율만 보아도 북쪽과 남쪽의 백성들이 모두 모이기 쉬운 행정센터였습니다 둘째 헤브론은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요다지파를 다스린 곳이었기에 요다지파 기득권이 자리 잡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 권력의 공공성을 위해 오히려 헤브론을 벗어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사이 경계에 있는 땅으로 남북을 아우를 수 있는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이 레유지파를 중심으로 열두지파가 함께 국민화합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 판단했던 것입니다 셋째 예루살렘은 사실 유다지파의 기업이었으나 그때까지도 여전히 여부수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차지해 수도로 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천년 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을 말씀하시며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 약속의 땅에 대한 1차 성취는 여우수화 때 가나한 정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완전한 성취는 이렇게 다윗 때에 완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넷째 예루살렘은 천하의 요세이자 난공불락의 성으로 기온샘 등의 좋은 물줄기가 흐르고 산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수도로 매우 적합했습니다 다윗이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강력한 나라를 이끌게 되자 주변국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두루의 왕 히람은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면서 다윗의 궁전을 지으라고 백향목과 목수 그리고 대리석과 석수들까지 보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무엘 하 5장 12절입니다 다윗이 여우아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돌려들일 수 있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다윗은 블레셋의 두 번의 공격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을 완전히 쫓아냈습니다 사울 왕을 평생 괴롭혔던 블레셋은 다윗에게 더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명이다 가장 중요한 공간이 예루살렘은 기초를 로타와 평안 평화의 합성어로 평화의 기초 평강의 터 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지중해 연안 동쪽으로 약 53km 사해 북쪽에서 22.5km 베델렘 북동쪽으로 약 8km 지점에 있으며 해발 790m의 높은 구름지대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쪽과 남쪽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동쪽에는 감남삼과 기도론 골짜기가 있으며 북쪽에는 중앙산맥이 이어진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삼은 다윗은 그 다음 국가 프로젝트로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추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제국의 법이 아닌 제사장 나라 법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법계를 옮겨오겠다는 것은 제사장 나라 법치를 국가의 정치 의제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법계를 모셔오므로 예루살렘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지는 것으로 확립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품은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은 국가권력의 목적성을 명료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계를 옮기는 행사 또한 제사장 나라 법에 맞게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을 위해 빼어난 군사 3만 명을 동원해 기랏 여아립으로 가서 우사와 아효가 모는 세 수레에 법계를 실었던 것입니다 낙원의 타장마당에 이를 때에 법계를 실은 소가 갑자기 뛰자 흔들리는 법계를 붙잡은 우사가 죽고 맙니다 그러자 다윗은 거대한 행렬을 중지시키고 3만 군사들도 해산시키며 법계를 오벳에돔의 집에 우선 안치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사건을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살핍니다 다윗은 자신의 체면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 훨씬 더 민감하게 대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과는 너무나도 다른 영체였습니다 국민 여론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하겠다는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법계가 안치된 오벳에돔의 집에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시도합니다 이때 다윗은 법계에 옮기는 방법을 지난 번과 다르게 사용합니다 모세 5경에 기록된 제사장 나라 법대로 법계를 레위지파 고아자손의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고아자손이 여섯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정성을 다해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에 뒤질세라 환호성을 높여 올렸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언약계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목제를 나누며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목동의 자리에 있든지 도망자의 자리에 있든지 그리고 왕의 자리에 있든지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 하 7장에서 10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블레셋의 메덱 안마, 소바, 다메색 아람, 하맛, 에돔, 여리고, 암몬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나단, 시바, 무비보셋, 한운, 다윗의 신하들 요압, 아비세,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다윗은 열두지파로부터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법계를 옮겨와 예루살렘을 명실공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되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승전 기록을 살펴보면 먼저 다윗은 여부수족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 후 다윗은 르바임 골짜기에서 블레셋 족속과 싸워 개바와 게셀 그리고 블레셋의 성읍인 메덱 안마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모합을 정복해 조공을 바치게 했으며 아람족속의 나라들 즉 소바와 다메색 하맛을 정복해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소바는 다메색과 하맛 사이에 있는 아람족속의 나라이며 다메색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하맛은 다메색 북쪽 오론테스강 유역의 아람족속의 성읍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애돔을 정복하고 그곳에 수비대를 두어 더는 애돔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게 했습니다 다윗은 안몬과 아람연합군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을 벌인 이유는 안몬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안몬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사절단을 보냈는데 안몬의 관리들이 다윗의 조문을 오해하고 조문사절단을 모욕한 것입니다 당시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 국들을 정복하고 있던 터라 안몬이 조문사절단을 정탐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수염을 민다거나 하체가 드러나도록 의복을 자르는 것은 굉장한 모욕적 행동으로 개인이 당해도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모욕일진데 국가 조문사절단에게 행한 것은 그야말로 국가를 보독한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일로 다윗의 분노를 알게 된 안몬은 아람족 속의 용병들을 모집해서 다윗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도 요압과 용사들을 이 전쟁에 투입합니다 여기에서 용사는 히브리어로 기보루인데 이는 강력한 힘을 가진 빼어난 군사들로 선발한 정의의 부대를 가리킵니다 그 이후 아람 군대는 더 많은 수로 다시 재집결하여 대항하지만 이스라엘은 요압과 아비세를 중심으로 한 다윗의 정의의 부대를 투입해 대성을 거둡니다 이 전쟁 후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섬기며 다시는 안몬을 돕지 않습니다 다윗은 주변 나라들 블레셋,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 이스라엘 경계에 있던 족속들을 모두 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완벽하게 차지하게 됩니다 장세기 15장 18절입니다 그날의 여왕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르니 다윗은 이스라엘을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워갔습니다 그러나 끝내 제국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제국건설로 나아가지 않은 이유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국처럼 땅과 노예 그리고 물질에 집중하지 않고 공과 의의를 향하는 정치에 집중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3회의 하 11장에서 12장 그리고 10편 51편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과 라빠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요압 우리아 바세바입니다 오늘은 우리아가 전사한 곳인 라빠와 다윗의 회계 기도 가운데 나온 우술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라빠는 위대한 자아라는 뜻입니다 라빠는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약 35km 떨어져 있고 야복강 상류에 있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라빠는 암몬 자손의 라빠 혹은 물들의 성읍이라고 불립니다 갓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왕의 큰 길이 지나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라빠는 다윗이 점령했으나 이후 다시 암몬이 차지했고 압살롬 반란 때 다윗이 도망길에 라빠의 왕으로부터 예물을 받은 것입니다 라빠는 헬라 제국 때 헬라화된 도시 대가볼리 중 하나가 되었고 포톨레미 2세 때에는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그 후 로마의 중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라빠는 현재 요르단의 수도 암만입니다 라빠는 우리아가 전사한 곳인데 사무엘 하 11장과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암몬과 전쟁 중임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 하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 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암몬과 꽤 오랜 기간 전쟁하고 있을 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바세바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든 은폐해보고자 암몬과의 전쟁 중인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 집에 다녀오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악한 계획은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행동으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아가 자기 집에 가지 않은 이유는 암몬과의 전쟁에 언약계가 함께 출전했고 아직 전쟁터에 있는 전우들을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급기야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암몬과의 전쟁 상황을 이용해 우리아에 대한 차도살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차도살인이란 단순하게 문자대로 말하면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과거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차도살인하기 위해 자신의 두 딸 메랍과 미가를 이용했고 적군 블레셋의 칼을 이용했으며 다윗의 충성심까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했었습니다 다윗 또한 우리아를 차도살인하기 위해 자신의 군대장관 요압과 적군 암몬의 칼을 이용하며 우리아의 충성심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 중 전시 명령권으로 최전방으로 보내 적의 손에 죽임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파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일은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는 완전 범죄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며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제사장 나라 법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사실 왕과의 대립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나라에서 선지자들은 그 일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우술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0편 51편 7절입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술초는 담이나 벽에서 자라는 향기가 짙은 박학과의 식물입니다 우술초는 가느다란 가지를 묶어서 사용하는데 마치 스펀지처럼 액체를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리고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우술초는 부정한 물건이나 시체를 접촉한 사람을 깨끗이 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술초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드리는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이 우술초로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출애굽대 우술초는 이스라엘 장자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로 인해 죽을 자이나 우술초 정결을 통해 하나님의 극류를 힘입어야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제사자의 자리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리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의 이런 진실하고도 깊은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큰 죄를 지었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내종 다윗으로 불린 이유는 다윗은 죄인이었지만 제사장 나라 법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 하 13장에서 14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발하솔 구술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암론 요나답 다말 압살롬 드고와 여인 요압입니다 오늘은 발하솔과 구술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론이 그의 이북 누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근친 상관을 금하는 제사장 나라 법에 따라 다말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자 이로 인해 병까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암론이 친구이자 사촌인 간교한 요나답의 꿰매 넘어가 다말을 범합니다 요나답의 간교한 꿰는 바로 아버지 다윗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 하 13장 5절입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하니 그러자 요나답의 간교한 꿰였는지 모르는 다윗이 암론의 말대로 해줍니다 암론은 음식을 들고 병문화를 논 다말을 겁탈한 후 갑자기 적반하장으로 다말을 도리어 미워합니다 암론에게 당한 다윗의 딸 다말이 재를 머리에 쓰고 자기의 채색옷을 찢고 울부짖으며 그녀의 오빠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다말의 이 행동은 자신의 분노와 슬픔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결백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그의 이복 형제 암론의 범죄를 확인하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이후 암론의 범죄를 알게 된 다윗이 심히 노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암론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압살롬은 암론의 잘못을 잊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회를 모아서 암론에게 보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축제 이래 국정으로 바쁜 다윗 왕이 참석하지 못할 것을 먼저 예상하고 계획적으로 다윗 왕과 모든 왕자를 초대합니다 당연히 다윗 왕이 불참을 알리자 압살롬은 그렇다면 왕 대신 왕의 마다들 암론과 나머지 모든 왕자는 그 축제에 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축제 이를 빌미로 암론을 죽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할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의 목양장이 있던 곳이 바할 하솔입니다 바할 하솔은 하솔의 주, 골짜기의 소유자, 마을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바할 하솔은 에브라임 산지의 베델 북동쪽으로 약 7km 떨어진 곳에 있는 성읍으로 해발 1000m가 넘는 산지여서 양을 기르기에 적당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유목민들에게는 찬치날입니다 유목민들의 주 수입원인 양털을 깎는 날은 추수의 날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 첫 번째 깎은 양털은 하나님께 바치고 잔치를 열어 이웃과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압살롬은 이곳 바할 하솔에 다윗의 아들들을 초대하여 다 모인 자리에서 사전의 종들에게 명령했던 암논 사례를 실행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남은 아들들이 그 황망한 것을 보고 다 아들 놀라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돌기를 다윗의 모든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다윗이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누워 상심합니다 이때 간교한 요나답이 다윗에게 다가가 암논만 죽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나답은 자신이 다말을 추행하도록 암논을 부추겼기에 이 사건의 정황을 모두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압살롬은 구슬로 피해 3년을 보냅니다 구슬은 달이라는 뜻인데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성읍이며 수리아의 요충지입니다 다윗이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와 결혼하여 동맹을 맺었었는데 마아가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압살롬과 다마리였습니다 압살롬이 압논을 죽인 후 압살롬 외할아버지인 구슬의 왕 달메에게 도망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구슬로 가서 3년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자 다윗은 압살롬으로 인하여 매일 슬퍼합니다 사실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로 널리 알려진 왕자였습니다 다윗의 압살롬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읽은 요압이 압살롬의 귀환을 계획합니다 요압은 두고아의 여인을 통해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요압이 다윗과 압살롬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요압이 이 일을 꾸민 줄 다 알면서도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압살롬이 망명지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의 귀국까지는 허락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압살롬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나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 못하자 참다 못한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놓으며 아버지 다윗과 만날 기회를 만듭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압살롬이 5년 만에 아버지 다윗 왕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의 상처를 회복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압살롬은 자신이 압론을 죽인 것은 아버지 다윗이 압론을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대신 처벌한 것이므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입을 맞추고 있는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서로 달랐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에는 이미 아버지 다윗을 향한 쿠데타의 계획이 연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는 압살롬이 다윗에 대한 쿠데타를 본격적으로 실행합니다 이 일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윗에게도 견디기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과 10편 3편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 헤브론, 길로, 그리고 기드론 시내와 감남산길 등 다윗의 도망길입니다 등장인물은 다윗, 압살롬, 아이도벨, 다윗과 함께한 신아들 이때, 사도, 아비아달, 후세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살펴보면서 기드론 시내와 길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부의 적은 죽기를 각오하고 용감하게 싸워 이기면 되지만 내부의 반란은 정말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쿠데타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는 실제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반란의 쿠데타가 있고 둘째는 기존의 권력자가 자신의 조직을 강화하고 반대 세력을 색출하기 위해 일으키는 신의 쿠데타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일으킨 쿠데타는 자기 아버지 다윗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일으킨 진짜 쿠데타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나 다윗의 정적들이 보기에는 압살롬의 쿠데타가 다윗이 뒤에서 조정하는 신의 쿠데타로 의심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후에 아이도벨의 계략으로 신의 쿠데타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압살롬은 쿠데타를 위해 사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첫째 압살롬은 쿠데타를 위한 행동대원들을 확보했습니다 둘째 압살롬은 성문법정에 나가서 직접 재판관이 되어 아버지 다윗의 무능을 비판하고 자기가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민심을 훔칩니다 셋째 압살롬은 쿠데타 성공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뛰어난 책사 아이도벨을 끌어들였습니다 아이도벨은 정치 구단으로 다윗 왕가에서 당대 최고의 책략가여 전략가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도벨을 압살롬이 자기 편으로 삼은 것입니다 따라서 압살롬의 쿠데타는 성공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렇게 치밀한 준비 끝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서원제사를 명분으로 그날을 디데이로 삼아 아버지 다윗 정권에 맞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안타깝게도 압살롬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제사를 자기의 쿠데타에 이용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 가운데 200명을 그 제사에 불러 모으러 그들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만들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 소식은 급보를 타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압살롬의 쿠데타는 다윗 인생에 있어 최대의 내부위기였습니다 그동안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들의 반란만은 다윗에게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위기는 다윗 자신이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이는 우리아 사건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둘째 이는 압론의 다말 사건과 압살롬의 압론 사례에 대해 다윗이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는 압살롬이 4년 동안 준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을 다윗이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는 다윗이 많은 전쟁으로 국내 정치를 소홀히 한 까닭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자 맨발로 도망 나갑니다 다윗이 그렇게까지 급하게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려고 택한 곳인 예루살렘에서 부자 사이에 그리고 나아가 같은 아궁끼리 내전을 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급히 떠난 이유는 이 쿠데타를 진압할 반격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의 도망길에는 다윗의 왕궁 호위대인 그레사람과 불레사람 그리고 과거 다윗이 사우를 피해 도망할 때부터 자신을 따르던 최측근 600명이 함께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 기두론 시내를 지나 광약길로 향했습니다 기두론은 탕류, 어두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역을 기두론이라 부르게 된 이유는 우기 때 검고 탁한 물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기두론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우기에는 물이 많이 흐리지만 건기에는 물이 없는 간헐천입니다 기두론 시내 위쪽에는 기온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이 골짜기를 건너면 바로 감남산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 이 기두론 시내를 건너 광약길 쪽으로 도망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히스기아 왕은 아수르의 예루살렘 포위 공격에 대비하여 기온샘에서부터 터널을 파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두론 시내를 지나서 감남산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다윗이 기두론 시내를 건너 광약길에 들어섰을 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괴를 메고 다윗 대열에 합류하러 뛰어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도망 나가는 곳으로 언약괴를 옮겨간다는 것은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되는 것이며 다윗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쿠데타 세력들에게 명분해서 이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약괴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은 중요한 상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괴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주권자이시며 인명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자신을 버릴 수도 있다는 권력변동의 가능성을 당연히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이 위기 가운데에도 언약괴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것은 첫째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다윗이 하나님의 극류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다윗 일행이 감남산길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때 압살롬 진영에 아이도벨이 합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이도벨은 길로 출신으로 후세와 함께 다윗의 최고 책사였습니다 길로는 큰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해불은 북쪽 약 10km 지점에 있는 유다지파 성읍으로 아이도벨의 고향이며 아이도벨이 최후를 마친 곳이기도 합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 진영에 합류했다는 소식은 다윗에게 거의 절망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가장 우려했던 일이었습니다 아이도벨은 당대 최고의 전략가이자 책사로 다윗의 수까지도 훤히 읽는 말 그대로 정치 구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있는 한 이 쿠데타 상황에서 전략 싸움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참으로 간절한 기도를 도망길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다윗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윗이 감남산 마루턱에 이르게 될 때 아이도벨급의 정치구단 후세가 다윗 진영으로 합류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후세를 설득해 압살롬 진영으로 거짓 투항을 시킵니다 이는 아이도벨과 맞설 책략가로서 압살롬 진영을 내부에서 흔들어 결국 쿠데타를 거기서 종결시키겠다는 백전노장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일반 전쟁은 군사의 수호와 무기의 질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지만 쿠데타는 책사들의 전쟁입니다 이제 압살롬의 쿠데타는 아이도벨과 후세의 전략으로 승패를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후세를 압살롬 진영으로 들여보내면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몰래 협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하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 다윗과의 연락망을 구축합니다 이렇게 압살롬 쿠데타는 제2라운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6장에서 17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바오림, 예루살렘, 에르로겔, 마하나임, 길로아 땅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후세, 시바, 무비보셋, 시무이, 아이도벨, 압살롬입니다 어제 이어 계속해서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 도망하는 다윗을 살펴보며 바오림과 에르로겔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바오림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의 친족이며 게라의 아들인 시무이를 만납니다 그는 지난 30여 년간 숨어서 다윗 왕가에 반대하는 반체제 인사들의 중심에 있었던 베냐민지파 사람입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다윗이 사울 정권을 탈취해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들의 쿠데타를 피해 도망한다고 하니 시무이가 다윗을 기다렸다가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에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시무이를 만난 바오림은 청년들 젊은 남자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바오림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있는 베냐민지파 성읍으로 바하룸 혹은 바르후미라고도 부릅니다 바오림은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에게 돌아가기 위해 발디엘과 작별한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시무이의 그 저주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권력의 속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처벌에 대해 인정하며 자신을 저주하는 시무이를 살려둡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속으로 업조리듯 이해 안 가는 말을 한마디 툭 던지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사부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세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왁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왁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왁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이때 시무이는 분명 혼자 행동하는 자가 아니고 뜻을 같이하는 조직적 반체제 세력이 있음을 직감하며 그 이유를 도모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다윗이 거짓 투항시킨 후세가 압살롬 진영에 합류하면서 압살롬 진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치 초단 압살롬이 쿠데타 종료를 위한 최후 논의를 위해 아이도벨에게 먼저 책략을 묻습니다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시청광장 천막 퍼포먼스로 간단하게 예루살렘의 실제 모든 세력을 끌어모은 후 오늘 밤 안으로 도망나간 다윗을 해치울 즉 아이도벨 자신이 직접 만 2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출전하여 속전속결로 다윗을 치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모든 쿠데타 세력이 아이도벨의 이 책략을 다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이도벨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압살롬이 이번에는 후세의 의견을 듣겠다며 후세를 부르라고 명령합니다 압살롬의 마음을 흔든 후세의 책략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과거 사울의 3천명의 토벌대에도 10년을 도망다니며 붙잡히지 않았던 최고의 도망자이기 때문에 지금 어정쩡하게 달려들었다가는 이미 성공한 쿠데타마저도 무의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후세는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곧 온 이스라엘을 압살롬 편에 모으고 완벽히 전쟁 준비를 하고 압살롬이 치니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가질 것을 주장합니다 후세는 이때 만에 하나라도 아이도벨의 책략이 선택될 위험에 대비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다윗 왕이 대피하도록 정보를 전달합니다 예루살렘의 이 정보를 듣고 다윗 왕에게 알리기 위해 요나단과 아이마스가 숨어있던 곳이 에르모겔입니다 에르노겔은 정탐의 셈, 표백자의 셈, 방랑자의 셈, 채우는 자의 셈이라는 뜻입니다 에르노겔은 정탐의 셈, 표백자의 셈, 방랑자의 셈, 채우는 자의 셈이라는 뜻입니다 에르노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었던 셈으로 예루살렘 남쪽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가 만나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후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권의 야심을 갖고 이곳 부근에 소헬렛 바위 곁에서 잔치를 베풀어 다른 왕자들과 측근들을 초대한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예측대로 압살롬과 그 진영의 사람들은 아이도벨의 책략 대신 후세의 책략을 선택합니다 다윗이 친구 후세의 목숨을 걱정하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여보냈던 것은 바로 이 순간 때문입니다 다윗은 쿠데타의 일반 심리 때문에 결국 압살롬이 가장 결정적 순간에 후세의 책략을 선택하리라 판단했던 것입니다 정치 고수들인 다윗, 후세, 아이도벨은 쿠데타의 일반 심리를 이렇게 다 아는데 압살롬만은 몰랐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밀리에 소수가 준비하여 성공한 쿠데타는 그 성공 이후에 후발로 합류한 사람들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과한 대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가 전체를 자각한 쿠데타의 속성상 쿠데타의 성공 이후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물을 더 선호하는 것이 쿠데타의 일반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공의 길에 들어선 쿠데타를 위해 압살롬은 이왕이면 대중적 지지를 더 많이 가져올 아이도벨급의 책사 후세의 의견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가 다윗의 긴손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아이도벨은 자신의 1만 2천명 속전속결안이 거절되자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죽습니다 아이도벨은 압살롬이 후세의 책략을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 쿠데타가 뒤집혀 실패했다는 것을 미리 다 알았던 것입니다 아이도벨은 결국 압살롬의 권력이 다시 다윗에게 돌아가고 다윗이 복귀하리라 예측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실력을 알고 후세를 들여보냈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모르고 아이도벨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친위 쿠데타도 알았지만 쿠데타의 일반 심리과목은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정치 초급자였습니다 한편 다윗은 후세가 벌어진 시간으로 안전하게 도피하고 전쟁 준비를 끝냅니다 압살롬도 후세의 책략대로 모든 이스라엘 집하에서 군사를 모집하고 다윗과 전면전을 준비합니다 다윗은 평생 전쟁을 치르며 살아온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치르는 전쟁은 그의 전쟁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8장에서 20장까지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에브라임, 숲풀, 마하나임, 길갈, 요단, 예루살렘, 기부온, 아벨, 벤마가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압살롬, 요압, 아이마하스, 고수사람, 시무이, 시바, 우비보셋, 바르실레, 김함, 세바, 아비세, 아마사, 제로울, 한여인, 다윗의 관리들입니다 오늘은 압살롬의 쿠데타 실패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 이야기와 함께 에브라임, 숲풀과 아벨, 벤마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전쟁에서 승기를 놓치자 도망하다가 압살롬의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리면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다윗 진영의 한 군사가 발견합니다 이 전쟁에 출전하기 전 다윗 왕이 압살롬을 부탁한 그 마음을 알고 있기에 압살롬을 발견한 그 군사는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그 상황을 요압에게 보호합니다 그 군사는 다윗의 명령을 되새기며 압살롬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과거에 독단적으로 아부네를 암살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윗의 의중과 상관없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다윗에게 요압은 참으로 쉽지 않은 측근입니다 다윗의 측면에서 볼 때 요압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전쟁은 다윗 군대의 승리로 압살롬의 쿠데타는 완전히 진압됩니다 다윗은 아이마하스가 전달한 승전보에 대해서는 기뻐하지만 구수사람이 전해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는 매우 슬퍼합니다 압살롬이 비록 왕위를 노리고 자신을 죽이려 달려들었지만 다윗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며 그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어야 할 사람이 자신이라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다윗 군대와 압살롬 군대의 전쟁터이자 압살롬이 죽은 곳이 에브라임 수풀입니다 에브라임 수풀은 풍성한 수풀이라는 뜻으로 요단 동편 마하나임 근처에 있는 숲이며 수목이 무성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렸고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의 쿠데타를 성공리에 진압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자 가장 먼저 사울 정권하에서 권력을 누렸던 베냐민 지파의 심의이와 천명의 다윗 정권 반체제 인사들이 다윗에게 물어볼 걸 귀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심의이에게 오히려 관용을 베풉니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의 반체제 세력들을 자신의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심의이는 그때 다윗이 자신을 살려둔 이유가 지금을 위한 것이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 정도는 파악할 줄 아는 사람으로 정치 2단 정도 되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쿠데타를 통해 베냐민 지파의 숨은 세력 즉 음지의 적이 양지로 나왔으니 다윗에게는 이것이 심의이의 저주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때 심의이와 반체제 세력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후 솔로몬 정권 초반은 절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무비보셋과 바르실레도 다윗의 귀한 길에 나와 다윗을 영접합니다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자신을 거두어 주었던 다윗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던 내내 함께 고통을 나누었고 다윗의 복귀를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도망갈 때 무비보셋의 종으로 일해 잠시 무비보셋을 오해하기는 했으나 역시 무비보셋은 신실한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도망길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레도 나와 다윗을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바르실에게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기를 청했지만 거절합니다 다만 다윗에게 자기 아들을 부탁합니다 다윗은 이후에 솔로몬에게 바르실의 아들 김함에 대해 유언으로까지 그 내용을 남기며 바르실의 고마움을 끝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바르실에게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기를 청했지만 거절합니다 다만 다윗에게 자기 아들을 부탁합니다 다윗은 이후에 솔로몬에게 바르실의 아들 김함에 대해 유언으로까지 그 내용을 남기며 바르실의 고마움을 끝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쿠데타가 진압되자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 다윗 왕의 복귀를 논의합니다 그들은 앞서 압살롬의 쿠데타를 지지하며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했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재추대하는 일에 대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미묘한 상황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다윗이 제사장들의 협력을 얻고 유다지파의 지지를 꾀함으로 다시 자신을 추대하게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 반역과 관련해 유다지파와의 관계도 다시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의 복귀를 위해 압살롬 진영에 있었던 유다지파의 아바사를 군대정관으로 세웁니다 이는 갈라진 민심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자 동시에 요압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은 유다지파와 다른 지파 간의 분열 원인이 되었습니다 즉 다윗 왕의 예루살렘으로의 복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다지파 독자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다른 지파들이 불만을 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 세바가 지파 갈등에 불을 지피면서 열 지파가 발라를 일으킵니다 이런 와중에 일단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후 예루살렘에서 세바 반역사건에 진압을 명령합니다 이 일은 요압 대신 이스라엘의 군대장관으로 임명된 아마사가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그의 첫 임무에 실패합니다 군사 모집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다윗은 다시 아비세에게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임무를 부여합니다 요압의 정예부대와 다윗의 호위대 그리고 다윗의 측근 600명 용사까지 합류해 총력전을 펼칩니다 한편 요압은 이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해 자기 대신 군대장관이 된 아마사를 죽입니다 아브렐과 압살롬을 자기 마음대로 죽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편 다윗 군대가 세바군과 총력전을 펼치자 세바는 아벨성으로 도망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요압은 아벨성을 초토화할 계획을 세웁니다 사무엘하 20장 1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런데 이때 요압에게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 중개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를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요아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아벨성 사람들은 세바를 내어주고 요압은 아벨성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압살롬 쿠데타 후 다윗이 예루살렘에 복귀하면서 일어났던 세바의 반란 사건은 이곳 아벨 벤마아가에서 끝이 납니다 아벨 벤마아가는 벤마아가 근방의 복장이라는 뜻입니다 3회라 20장의 아벨과 벤마아가를 비롯해 성경에 등장하는 벤마아가 아벨, 아벨 벤마아가, 아벨 벤마아가, 아벨 벤마아가, 아벨 마이미 모두 같은 것을 말합니다 아벨 벤마아가는 납달리지파의 성읍으로 세바가 이곳으로 도피했던 이유는 그곳이 물이 흘러 외부에서 공격하기 힘든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 후에 다윗은 요압을 다시 이스라엘의 군대장관으로 임명하고 다윗 왕가의 행정조직을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다시 안정된 나라 시스템을 가동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3회의 하 21장에서 22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기부원, 기부와, 셀라, 벳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기부원 사람, 리스바,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오늘은 다윗 시대에 일어난 3년 기근과 사울 가문의 장례 이야기 속에서 벳산과 셀라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일어난 3년 기근 이야기는 오래전 요우수화 때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요우수화가 가난한 점령 도중 기부원 주민들이 요우수화를 속이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와서 화친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왕은 요우수화 때 기부원 주민들과 맺은 원양을 지키지 않고 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들어 이스라엘을 깨우치십니다 그 징계가 바로 3년 동안의 기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부원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기부원 주민들의 요구는 기부원 주민들을 학살한 사울의 죄를 물어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주고 그들을 처벌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울의 아들 2명과 외손자 5명을 기부원 주민들에게 넘겨주어 죽게 합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셴만은 확실히 지켜주고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기부원 주민들에 의해 죽은 사람 중에 사울의 아들 2명이 있었는데 과거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리스바가 사울의 후손 7명의 시신을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고자 밤낮으로 그 시신 곁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은 이를 기회로 사울 가문 전체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러자 마침내 3년 기근이 끝이 납니다 오래전 사울과 아들들의 시체가 걸려있던 곳은 뱃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기부한 일로 죽은 사울 가족들의 뼈를 거두어 장사한 곳은 셀라입니다 뱃산은 안락의 집 안전한 집이라는 뜻이고 뱃산이라고도 불립니다 뱃산은 갈릴리 남방 약 22km 지점에 있으며 요단 계곡과 이스라엘 계곡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전략적 유충지로 우나세지파의 성읍입니다 뱃산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었던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죽었을 때 그들의 시체가 이곳 성벽에 걸리는 수치를 겪은 곳이며 이를 길라야베 수민들이 수습하여 장사지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뱃산은 이후 로마 제국 때 요단 동편 9개 도시와 함께 대가볼리의 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셀라는 전름바리라는 뜻인데 에돔의 수도인 페트라의 셀라와는 다른 곳입니다 셀라는 베냐민지파의 성업으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 가까운 곳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다윗 때의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다윗이 싸움에 나갑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메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언제나 물러섬 없이 용기 있게 나가 싸워 이기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거인족 이스비브노백의 죽을 위기에 처하면서 다윗 대신 다윗의 부하 용사들이 나가 싸우게 됩니다 다윗을 대신해 싸움에 나간 다윗의 용사들은 첫째 수로야의 아들 아비세입니다 아비세는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도와 거인족의 이스비브노블 죽입니다 둘째 후세 사람 시프게입니다 시프게는 거인족의 삽을 죽입니다 셋째 베들렘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입니다 엘하난은 골레아세아우 라흐미를 죽입니다 넷째 다윗의 형 산마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한 자를 죽입니다 다윗이 시작한 거인 골레아과의 용감한 싸움은 이렇게 이후에 다윗의 용사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도 두려움 없이 거인들과 맞서 용감하게 싸워 이스라엘을 지켜내며 다윗과 함께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입니다 여왁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왁께 아래요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러므로 여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죽게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왁께서 그 여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에서 24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 아둘람 굴, 베들레임, 러바임 골짜기 아로엘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조사 경로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다윗의 용사들, 여왁, 갓 선지자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명령으로 여왁이 9달 20일 동안 요단 동편을 시작으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인구 전체를 조사하기 위해 장막을 쳤던 곳인 아로엘과 야셀 사이의 아로엘을 살펴보겠습니다 추레그프 광야에서 있었던 민숙이의 두 번의 인구조사는 제사장 나라를 위한 세 가지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첫째,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둘째, 제사제도를 위한 자, 셋째, 가난한 땅 분배를 위한 자의 개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 목적은 민숙의 인구조사 목적과 달리 다윗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과거 적은 수로도 거대한 적들을 향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감하게 나아갔던 초기의 다윗과 비교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명령에 대해서 사실 유압조차 의심스럽다는 눈초리로 대하였습니다 유압이 보기에도 다윗이 국가경영에 대한 과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압이 인구조사에 대해 의의를 제기했을 정도였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의도는 국민적 이익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공공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다윗의 통치 업적에 대한 일종의 과시가 들어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밀어붙여 9달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시행하여 130만 명을 확인합니다 사무엘하 2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오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요압이 요단을 건너 인구조사를 위해 장막을 쳤던 아로엘과 야셀 사이의 아로엘은 노간주 나무의 숲이라는 뜻으로 사막의 떨기나무로 번역된 지명입니다 아로엘은 이스라엘 국경지대 사회 동편 약 22km에 있으며 아모리의 시온왕이 다스리던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한 후 루벤지파에 분배한 땅입니다 아로엘은 북이스라엘의 예우왕 때에 아람왕 하사엘에게 점령되었다가 이웃 모합의 영토가 됩니다 어쨌든 그 당시가 얼마나 평화로운 시대였는지 군대장관 요압이 대략 10개월을 궁에서 떠나 인구조사를 실행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다윗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년에 마음이 교만해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수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졌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인구조사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는 큰 재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 이를 날카롭게 처벌하시며 다윗에게 다음 세 가지 중 처벌 방법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르요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이에 다윗이 3일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며 백성들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치실 것을 강구합니다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용서를 위한 제사를 명하십니다 다윗은 아라우나 타장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은 역대상의 오르난의 타장마당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은 예루살렘 성 밖 북쪽에 있는데 이후 솔로몬이 이곳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역대야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오늘의 말씀 11기상 1장에서 2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 에누로겔, 소헬렛 바위, 기혼 가드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아비삭,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 솔로몬, 나단, 파세바, 사독, 푸나야, 그렛과 블레사람, 시무이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기 전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일으킨 쿠데타 이야기 속에서 에누로겔 금방 소헬렛 바위와 기혼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늑자,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처럼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결국 실패하고 죽임을 당한 것을 이미 다 아는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는 단과 같습니다 첫째,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은 솔로몬이 아닌 자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지만 왕이 계승 서열로는 1위라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이 왕의 제목으로 타당한 조건, 즉 다윗 왕의 총애를 받고 있고 준수한 외모를 가졌으며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쿠데타 기반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쿠데타에 아히도벨이 있었다면 아도니아의 쿠데타에는 요압, 아비아달 등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쿠데타와 같은 형태로 요압과 아비아달의 도움을 받으며 병고와 기병과 호위병 50명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킨 곳은 에르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인데 소헬렛은 뱀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남쪽 에르로겔 근처에 넓고 평범한 바위입니다 이곳에서 아도니아는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다윗의 열 번째 아들인 솔로몬을 제외한 자신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화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여 스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와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합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나단의 조언에 따라 다윗을 찾아가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하셨던 것을 다윗에게 상기시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 아도니아의 쿠데타를 알리고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확장할 수 있게 합니다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다 들은 다윗이 말합니다 열한기상 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왕위에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란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위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의 명령으로 아도니아의 쿠데타에 동참하지 않은 세력들과 다윗의 측근들을 동원해 솔로몬의 왕위 주기식을 명령합니다 그러자 다윗왕의 시위대장인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의 지휘관인 분하야가 다윗왕에 이어 솔로몬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마침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 됩니다 열한기상 1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왕의 노세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운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순으로 하옵소서하니라 솔로몬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 기온샘입니다 기온은 뿜어내다 솟아난다 라는 뜻입니다 기온은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있는 샘으로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골짜기에 있습니다 기온샘은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는 근원이었습니다 이후에 히스기아는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해 지하수로를 만들어 기온샘물을 성안실루암 못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문하세는 기온샘 서쪽 골짜기에 외성을 쌓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물의 근원을 보호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죽여하자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했던 사람들이 다 놀라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대야 현실을 파악한 아도니아는 살기 위해 재단의 뿔을 잡고 솔로몬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조건부로 아도니아를 살려줍니다 한편 다윗은 죽음에 임박하여 솔로몬에게 신앙적 유언과 정치적 유언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여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며 그 유언이 솔로몬의 비전이 되게 합니다 솔로몬은 초반 3년은 정적들을 절의하며 월등한 정치를 펼치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의 연소함을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솔로몬은 첫째 아도니아를 죽이며 왕정을 튼튼히 합니다 아도니아의 죽음은 아도니아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동종심을 얻어 수렙녀인 아비삭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도니아의 쿠데타를 함께 모의한 아비아다를 추방하며 왕경을 튼튼히 합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다를 죽이지 않고 제사장직에서 파면하고 추방합니다 이로써 제사장 가문은 이다말로 이어진 엘리 가문이 몰락하고 엘르하살로 이어진 사독 가문으로 개성됩니다 셋째 아도니아의 쿠데타를 함께 모의한 요압을 죽여 왕경을 튼튼히 합니다 요압은 아도니아가 재단뿔을 잡아 산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살기 위해 행동했으나 고의로 살인한 자에게는 도피성이나 재단뿔을 잡는다 할지라도 피할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요압의 이 행동은 오히려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는 행동이 되었고 솔로몬이 이를 계기로 요압을 죽입니다 넷째 개각을 통해 왕경을 튼튼히 합니다 솔로몬은 분하야를 군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이원체제를 폐지하고 사독제사장 일원체제로 갑니다 다섯째 시무이를 죽이고 왕경을 튼튼히 합니다 솔로몬은 타윗의 유언을 받들어 처음에는 시무이에게 주거재하를 조건으로 살려둡니다 시무이는 베냐민 지파의 위험인물로 언제든지 반체제 세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난 시점에 시무이가 자신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진 것으로 착각하고 방심했다가 주거재한 지역을 벗어남으로 솔로몬에게 죽게 됩니다 이로써 솔로몬 시대가 열리고 이스라엘은 가장 번영한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11기상 3장에서 4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기부원 딥사에서 가사까지 단에서 부엘사바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솔로몬 두 여인 솔로몬의 신하들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집권 초기 이야기 속에서 산당과 딥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 집권 초기까지는 아직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기부원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산당은 히브리어로 파마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산당은 높은 곳 곧 산 위에 세운 신전을 말합니다 보통 산당은 오래된 나무 아래에 세워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는데 가나한 족속들은 산당에서 바할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한 정복 때 우상과 산당을 헐어버릴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한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색인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오래전 사사시대 블레셋과의 전쟁 때 복개를 빼앗기면서 중앙성소가 있던 신로가 파괴되었고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무엘, 다윗, 솔로몬 때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솔로몬 집권 후반기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 이방신의 산당을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당 제사가 계속되면서 이곳에서의 제사가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사, 여우사밭, 히스게아, 요시아 등이 산당을 헐고 우상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반면 여로보암, 아하스, 문하세 등은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 이전에 솔로몬은 기부원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열한기상 3장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부원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재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이때 솔로몬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 지혜를 구합니다 열한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면서 부귀와 영광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열한기상 3장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기부원 산당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후 예루살렘의 언약계 앞에서 제사하고 감사의 장치를 엽니다 이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놀라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재판으로 솔로몬은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내각 운영을 통해 지혜로운 정무적 판단을 드러냅니다 즉 전국을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지방마다 관장을 두어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뛰어난 지혜와 놀라운 정무적 판단으로 나라를 다스리자 온 나라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솔로몬 초기 시대를 표현한 역사적인 평가는 단과 같습니다 열한기상 4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서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해서 딥사는 개울이라는 뜻입니다 딥사는 솔로몬 때 이스라엘 가장 북동쪽에 있는 성읍으로 유프라데스 강변 나루터에 있는 무역과 교통의 요지인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가사는 가난한 가장 남쪽 도시로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라는 말은 솔로몬의 영향력을 확인해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라는 표현은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영했던 시기였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 시대는 한마디로 개인 편차 없이 각기 지역 편차 없이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민족 간의 전쟁 없이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 풍요와 번영의 핵심은 다윗이 행했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솔로몬의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지혜에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튼튼한 나라 조공을 받는 나라 그리고 주변 민족 간의 평화를 이룬 나라였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국제 관계는 국제 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왕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솔로몬 시대에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솔로몬의 초기 내각이 제사장 나라 행정의 공공성으로 성과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11기상 5장에서 7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두로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솔로몬과 히람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 과정 이야기 속에서 두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주기를 축하하는 사절단을 보내자 솔로몬이 그들에게 다윗의 오랜 꿈을 이야기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밝힙니다 11기상 5장 5절입니다 여왁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렇게 말하면서 두로왕 히람에게 건축 자제와 기술자를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광야 지대가 많아 나무가 별로 없었고 주로 농경과 축산 중심의 산업이었으므로 건축 기술 또한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두로는 백향목, 잔나무 등 좋은 나무들이 많아 건축하는 기술과 함께 국제 무역을 위해 배를 짓는 기술 또한 탁월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편 두로는 농산물을 수확할 경작지가 부족해 식량 공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에 두로 쪽에서도 이스라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두로는 성전 건축과 관련해 국제 협약을 맺습니다 열한기상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을 주며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 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하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두로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두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지중의 연안 도시국가입니다 두로는 시동과 함께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국가 중 하나로 직물과 염색산업 그리고 백향목 수출이 경제의 중심요소였습니다 이들은 BC 천년부터 이후 천년 동안 당시 세상 끝이라 여겼던 헤라클레스의 기둥 오늘날 지브롤터 해업을 넘어 항해를 감행하며 지중해로 호수 삼아 그 주변 지역의 무역을 주도했습니다 그들은 야간의 항해와 원양항해를 처음 시도한 민족이었으며 오빌의 금을 가져와 무역을 벌인 민족이었습니다 두로는 오늘날 아프리카의 튜니지 지역인 카르타고 스페인 등 여러 식민지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무역을 위해 이집트 문자를 변형시켜 문자를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 문자가 이후 그리스를 거쳐 알파벳이 되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가장 번성했던 BC 10세기 즈음의 두로왕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의 히람입니다 이때 국제무역과 해운업으로 엄청난 불을 축적하며 가장 번성했습니다 이 두로 이야기는 다윗 솔로몬에 이어 에스겔로 이어집니다 특히 번영기 때 두로에 대한 멸망 예언이 에스겔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두로는 이후 헬라제국의 알렉산더에게 멸망하게 되는데 알렉산더는 길이 800미터 폭 60미터의 방파제를 쌓아 7개월 동안 공격한 끝에 난공불락의 요새 두로를 함락시켰고 2천여 명 지도자의 목을 자르고 주민 3만 명을 로에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두로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사이가 가장 좋았을 때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두로왕 히람의 협력과 도움으로 다윗성에 이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두로로부터 자재를 수급합니다 백향목과 잔나무 등의 목재는 레바논에서 육로로 이동 후 땜목으로 바닷길을 이용하여 옆바에 도착한 후 예루살렘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 일을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로까지 가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500년 전 신해산에서 성막을 제작할 때에는 부사렐과 오골리압이 성막 제작의 중요 책임자들이 되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천년을 이어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아도니람과 히람이 성전 건축의 중요 책임자들이 되어 헌신합니다 특히 아도니람은 성전 건축의 총책임 감독이 됩니다 아도니람은 다윗, 솔로몬 그리고 루호봄 때까지 3대에 걸쳐 등용되는 인재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동원된 인력은 총 18만 3천 3백 명이었습니다 두로의 레바논에서 일하는 사람은 3만 명으로 그들은 한 달은 레바논으로 파견되고 두 달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짐꾼은 년인원 7만 명이었고 돌뜨는 사람은 8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감독관리는 3천 3백 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한 목재로 두로의 레바논의 것을 사용했지만 석자재는 이스라엘에서 조달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스라엘은 석회암 지대가 있어 그곳에서 돌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돌을 다루는 기술이 탁월했습니다 또한 돌을 다듬는 데에는 이 방면에 월등한 기술자들인 두로의 기술자들과 급할 사람들이 힘을 더했습니다 두로왕 히람과 동명이인인 노스의 대장장이 히람은 성전기구들을 만들기 위해 두로왕 히람에게 요청하여 데려온 노스의 기술자였습니다 히람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납달리지파의 과부였습니다 당시 노스는 이스라엘에서 구하기 힘든 값비싼 금속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람의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이 이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히람의 기술로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운 두 개의 노스 기둥인 약인과 보아스 그리고 바다, 녹받침, 녹물두멍과 기타 여러 성전기구들이 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건축공사는 외부공사와 내부공사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성전의 외부공사는 자제 준비 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모세율법을 기반으로 철연장 소리도 나지 않게 채석장이나 벌목장에서 완벽하게 만들어 와서 끼우기만 했습니다 성전 외부공사에 이은 내부공사는 성전의 안벽, 지성소, 성소, 고룹들, 바닥, 안뜰 등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안 재단까지도 정성껏 금으로 입혔습니다 성전안뜰은 바깥들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성전 바깥들은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이방인의 뜰 등으로 추축됩니다 이렇게 성전의 외부와 내부공사가 한창일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칭찬과 함께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키셨던 것입니다 열한기상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얘는 하나님의 시선이 성전 건축을 넘어 그 이상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마음에 더 집중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그 마음에 따르는 행함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열한기상 8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 하맛 어귀에서 애국강까지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솔로몬,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 낙성식 이야기 속에서 하맛 어귀와 애국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개가 성전으로 옮겨집니다 열한기상 8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회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부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이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메 그러자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의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는 신해산에서의 성막 봉원 때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봉원 때에도 구름이 덮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법계의 성전 안치를 허락하신 표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낙성식은 초막절 일주일 전인 7월 8일부터 초막절 마지막 날인 7월 21일까지 총 14일간 거행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낙성식 예식은 솔로몬의 인산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시작은 출애굽이라고 다시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낙성식의 하이라이트인 솔로몬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는 솔로몬 지혜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세계정치 성명서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솔로몬은 첫째 맹세의 기도를 드립니다 둘째 레육이 26장의 제사장 나라 경영 3단계의 징계인 포로의 기도를 드립니다 셋째 레육이 26장의 제사장 나라 경영 1단계 징계인 가뭄대의 기도를 드립니다 넷째 레육이 26장의 제사장 나라 경영 1단계와 2단계 징계인 여러 재앙대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섯째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핵심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에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죽게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애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시대광야에서 만들어진 성막 곧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만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설교도에 따라 지어진 성전에는 드디어 모든 민족을 위한 공식적인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이름으로 조성된 성전 밖의 뜰로 모든 민족이 다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의 큰 건물로 되어 있고 그 건물은 휘장을 사이에 두고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 이렇게 크게 세 장소로 구분되어 그 사용이 각각 달랐습니다 먼저 지성소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매년 들어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면권이 주어지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구분된 성소와 그 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다섯 가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 건물 밖 이방인의 뜰은 세상 모든 민족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성전 낙성식의 마지막 순서로 솔로몬이 전쟁 때의 기도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는 성전의 존재 이유를 명료히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성전은 국가 경영의 핵심인 동시에 세계 민족을 향한 제사장 나라 정치의 근간이었던 것입니다 단일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불타버리고 없는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 하루 세 번씩 기도했던 것은 바로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열한기상 8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간고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죽게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죽게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이를 돌아보시오며 죽게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죽게 범한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대로 다니엘은 사로잡혀간 땅 바벨론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봉헌 때에는 하맛 어귀에서 애국강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일간 예물을 드리는데 소 2만 2천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화목제물로 바칩니다 열한기상 8장 65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 온 이스라엘에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기에서 하맛 어귀는 이스라엘의 북방경계이고 애국강은 이스라엘의 남방경계입니다 하맛 어귀의 하맛은 요새 요충지라는 뜻입니다 하맛 어귀는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의 북쪽 경계로 다메색 북쪽 오론테스강 유역에 있던 수리아의 성읍이며 하맛 어규부터 라는 의미는 하맛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가 됨을 의미합니다 애국강은 지중해로 흘러들어가는 애국 시내로 시내반도의 중앙부에서 북으로 이스라엘과 애국의 국경지대를 이루는 곳입니다 애국강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최대 경계인 남쪽의 경계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화목제물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 제사법에 따라 다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즉 온 이스라엘 열두지파가 함께 성전을 봉헌하는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열한기상 8장 66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의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동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오늘의 말씀 열한기상 9장에서 10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 두로 갈릴리 땅 20곳 밀로 하솔 등 솔로몬의 건축 성업 에시온 개벨 오빌 스바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솔로몬 히람 스바 여왕입니다 오늘은 에시온 개벨과 스바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국제무역에 중심이 된 항구이자 선박 건조가 이루어진 성업 에시온 개벨은 사람의 등뼈 거인의 등이라는 뜻입니다 에시온 개벨은 아카바만 엘랏 근처의 항구도시이며 중요한 상업도시로서 선박 제조업이 성형이었던 곳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상이 커지자 두로왕 히람을 비롯한 국빈 방문이 예루살렘에 이어졌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스바의 여왕입니다 스바는 맹세라는 뜻입니다 스바는 함의 자손인 스바 사람들이 거주하던 땅으로 스바의 지정학적 위치는 아라비아 남서쪽 현재의 예면지역입니다 한편 스바는 에디오피아 지역이라는 주장 또한 있습니다 스바는 금, 유향, 사탕수수, 향료, 몰략, 계피 등 인도와 아프리카 등지의 진귀한 물품들을 가지고 다니며 교역하여 큰 부를 축적한 나라입니다 이곳 스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의 지혜와 건축한 왕궁과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합니다 열한기상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돼요 그런데 스바의 여왕이 아무리 국빈이라 할지라도 성전 방문과 관련해서 성소와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 법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스바의 여왕이 제사장 나라 법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 스바의 여왕은 아마도 이방인의 뜰에서 솔로몬과 대화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위세계에 성전 건축 설계도를 주신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바로 모든 민족이 성전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을 주신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후 천년 만에 이렇게 스바의 여왕을 비롯해 모든 민족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이방인의 뜰을 대제사장 세력들이 부유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편의를 위해 장사하는 곳과 환전하는 곳으로 용도를 변경했다가 예수님께 그렇게 큰 질책을 받았던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감동하여 솔로몬에게 당신의 지혜와 복이 들었던 소문보다 더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하들이 복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열한기상 10장 구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와를 송축할지로다 여왕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왕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 심히 많은 선물을 했습니다 물론 솔로몬도 풍성하게 답례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솔로몬이 다육과 비교해 아쉬운 점은 솔로몬의 마음이 좀 더 제사장나라 율법에 민감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나라 법으로 주신 귀례를 보면 왕은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모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귀례를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에 쓰인 왕에 관한 제사장나라 법의 귀례는 단과 같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왕께서 너희에게 이러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런데 솔로몬은 신명기를 통한 하나님의 율법에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만 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 주고 산 것이며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원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자 복과 저주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무엇보다 마음을 온전히 지키면 다윗감해진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솔로몬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한다면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면 저주의 길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 또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즉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비록 성전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와 함께 부귀와 영광까지 주신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점차 처음과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젯의 말씀 잠원 1장에서 5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잠원의 대표 저자 솔로몬은 잠원 3000과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잠원은 아굴, 르무엘, 익명의 지혜 있는 자 그리고 히스기야의 서기관들이 편집했습니다 시가서 가운데 한 권인 잠원은 이렇게 솔로몬을 비롯한 여러 지혜자들의 잠원이 후대에 한꺼번에 묶여 한 권의 책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시가서의 인욕기, 잠원, 전도서 시편 등은 성경의 지혜문학입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이며 이는 현명의 지다, 명철, 다양한 학식, 실제적인 지혜 등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더 많이 소유하는 방법,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방법 그래서 흔히 말하는 처세수를 가지고 있을 때 지혜롭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의 지혜에는 은혜와 용서, 사랑과 극률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예호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솔로몬이 이렇게 자신있게 지혜를 정의한 이유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하는 지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솔로몬은 때로는 엄중하게 때로는 풍자적으로 지혜를 설명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경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재물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던 이유는 선악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널리 이롭게 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큰 행복을 맛본 솔로몬이 소개하는 지혜를 넣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세상의 지혜는 머리에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참은 4장 23절입니다 지혜란 한 번 얻었다고 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경애하는 지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아들에게 그 지혜가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또 지혜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물론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중고합니다 쉽게 변할 수 있는 마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놓쳐버리면 지혜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숲에서 보면 다육과 달리 정작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친 적이 있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자문을 통해 마음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자문 6장에서 9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어느 날 솔로몬은 저녁 시간에 집 들창과 살창으로 우연히 밖을 내다보고 목격한 한 지혜 없는 자를 보고 교훈을 말해줍니다 여기에서 들창은 고대 근동지역 가옥의 채광을 위해 만든 창으로 흙으로 지어 어두운 실내에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창문을 말합니다 그리고 살창은 고대 근동지역 가옥의 통풍을 위해 만든 창으로 햇빛은 가리고 공기만 들어올 수 있도록 나무를 엮어 만든 창문으로 덧문과 같은 창입니다 살창은 밖에서는 안쪽을 볼 수 없지만 안쪽에서는 밖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악이 유혹하는 장소와 때에 대해 가르쳐주는데 그곳은 음료의 골목 모퉁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은 죄악을 감추기 위한 은밀하고 어두운 장소에서 유혹한다고 말해줍니다 압론의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압론은 간교한 꾀를 내는 친구 요나답의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데 결국 압론은 자신의 어른성과 친구의 간교한 꾀로 인해 압살롬에게 죽게 됩니다 이에 대한 솔로몬의 곤면은 단과 같습니다 잠은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이디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하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에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솔로몬은 지혜는 모두에게 열려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길가에 높은 곳 많은 사람이 다니는 내거리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성문 곁 문 어귀 그리고 출입문에서도 지혜가 부른다고 말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이르되 그러므로 솔로몬은 지혜의 초청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운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왁계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를 얻기 원하는 자는 날마다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지혜를 사모하며 얻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쉼없이 우리를 지혜자의 자리로 초대하신다고 말합니다 지혜가 잔치상을 차리고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함께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련도 사람들을 함께 불러 모으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지혜와 미련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혜의 굳건이 서서 미련에 다가서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우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야고보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끄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법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넉넉한 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참은 10장에서 15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여름이 추수시기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추수 때에 추수하지 않으면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가난을 면치 못할 뿐 아니라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한 해의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한마디로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추수 때에 수확해야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나아가 그 추수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첫 수확의 때에 칠칠절로 감사하고 수확을 마무리할 때에 초막절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추수는 보리와 밀입니다 보리 추수가 끝날 무렵에 밀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실절 즉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에는 보리 첫 이삭 한 단을 드리고 칠칠절에는 초실절 보리를 드린 날부터 오십일제에 밀의 첫 수확을 드립니다 오십일제라고 하여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즉 장막절에는 한 해의 추수를 모두 끝내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절기에는 출애급 40년 광야 생활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초막에서 지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 율법입니다 이렇게 처음 익은 열매로 그리고 모든 추수를 끝내고 이웃과 함께 여우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추수할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잠은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지혜로운 의인의 길로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기가 쉬움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 가운데 놓일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자녀들에게 속임의 저울과 공평한 저울추 교만과 겸손 거짓과 정직으로 인해 빚어지는 다양한 결과들을 미리 알려주어 지혜자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은 10장에서 입술의 열매에 대해 반복적으로 교훈합니다 지혜는 입술의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는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아무리 숨기려 해도 그의 마음은 언제나 그의 말을 통해 묻어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의 말은 제어하는 지혜가 있으며 순수한 은 같으며 여러 사람을 교육하는 힘이 있습니다 악한 입술로 이웃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덮는 것을 넘어 상대를 위해 기쁨을 만드는 지혜를 만들어냅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 그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지혜를 짜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만들어낼까 고민합니다 머리가 좋아서 지혜를 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려는 마음에서 지혜가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입에서 지혜를 내놓습니다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입술의 말로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정직한 말은 그 생명을 구원하지만 악인은 그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립니다 입술의 말은 생각과 마음의 열매입니다 의인의 선한 생각이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고 악인의 죄악된 생각이 악하고 거짓된 말로 이어집니다 의인은 자신을 행복의 길로 이끌 뿐만 아니라 선한 말로 이웃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악인은 자기 자신과 이웃 그리고 공동체에게 큰 피해를 주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어리석은 말로 화를 자청했던 미갈과 심의에게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지만 곤란한 중에서도 결코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던 다윗과 요백에서 의인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입술의 말로 표현되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이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좌우의 죄인들에게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비방하는 말을 듣고 그를 꾸지져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이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악인의 말과 의인의 말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며 결국 의인의 말은 그 입술의 열매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 잠원 16장에서 20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잠원이 말하는 제비뽑기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비뽑기는 색을 칠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돌, 나무조각, 종이를 이용해 제비를 뽑습니다 또는 땅 위에 던지거나 용기에서 뽑는 형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제비뽑기는 모든 일의 결정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잠원의 말씀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제비뽑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땅 분배와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을 제비뽑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종교적인 결정으로 아사셀의 염소, 성전의 일할당, 찬양대, 문지기 등을 제비뽑기로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 특별한 임무를 맡을 사람을 결정할 때 즉 왕 결정, 전쟁 출전 병력, 제자 충원 등을 제비뽑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번째 범인을 찾을 때 예를 들어 아간, 요나단, 요나 등이 제비뽑기로 뽑혔습니다 이렇게 제비는 사람이 뽑았지만 가장 합당한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참은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요하시니라 하늘의 인생 법칙은 우리 모든 행사를 요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